야, 가자, 비가 오냐, 야! 내가 기가 막힌데, 야 내가 얘기했지? 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 돼지야? 어, 깜짝 놀랄 거야. 돼지를 해체해요? 고이? 여기 고기 아니에요? 송훈 셰프님 식당 아니에요? 어? 아, 셰프님! 먹고 좋지,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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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전혀 오랜만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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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송훈 셰프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태리 뿐만 아니라 아메리칸을 전공으로 하고 있지만 쟤도 뭐 듣자니, 형 고깃집 한다고 막. 내가 온 이유는 주협이가 이 고깃집을 하고 싶대. 그래서 송훈 셰프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주협이가 너무 소고기에만 그 포커스를 맞춰놓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훈 셰프나 이런 셰프님한테 이런 걸 좀 배우게 해주면 어, 노을 준비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형은 근데 좋아하는 게 소고기. 아, 얘는 고기는 다 좋아하더라고. 다 좋아해요. 저희는 돼지고기 전문. 그럼. 주협이가 그... 감독 잘리고 나서... 백수가 된 거 맞죠? 잘린 거지. 잘린 거지 잘했으면 오래하지. 다른 거 왔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약이 종료된 거죠. 계약이 종료된 거. 재계약은 안 하는 거는... 일단 재계약은 안 하는 거는 싫다는 얘기야. 약간 이쁘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 야, 신부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쨌든 형 백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협이가. 궁금한 게 많을 거 같아요. 고깃집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형들 외식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지. 고깃집을 하더라도 약간 차별성을 좀 갖고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차별아. 하려면 자기만의 시그린처 뭐가 있어있어. 소스라든지. 맞아요.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차라리... 제 거 빈 점을 좀 따로... 몇 숟가락은... 괜찮지 않아요? 보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좀 몇 번 더 먹어보려고 해요. 우리 안에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 거 빈 점을 좀 따로... 내줘어. 같이... 아, 이분이야말로 영업의 신이네요. 되게 자연스러웠어. 빈 점을 좀 따로... 내줘어. 같이 홍보하며 우리... 동대문에 하나. 네. 서대문에 하나. 네. 너는 어디로 왔냐? 야, 그것도 괜찮잖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셰프님이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해서 이 돼지를 선택했겠냐고. 아... 그거를 배우라는 거지. 그 노하우. 뭔지 알지? 나한테는 경쟁력은 돼지가 낮다고 생각해. 분 점을 좀 따로... 그... 갈비탕집을 다 시켜.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할 게 너무 많아서 모르겠네. 헤이디니는 유튜버라 그러지. 홍 감독님. 솔직히 말해서 사기당한 적 있으시죠? 금개월을 자꾸... 사기당했지? 진짜요? 많이 당하죠, 저는. 많이 당했어요? 아... 당나귀 출연이 안 나고 있는 거 알아요? 아... 아... 진짜로요? 뭘 그랬지? 당나귀가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고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드셔보시고. 그렇지, 그렇지. 형이 뭐 판단해서. 여기 소고기집으로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고 보는 건 안 해도 되나? 네. 형... 주방하고 같이 주방하고. 주방 잘 안 되는데. 네. 앞치마랑 뭐 이렇게 입마개만 좀 하시고. 고기는 간단하게 해체하는 것만 살짝 보여드리고. 아, 이게 그 돈마워크?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흑돼지야? 흑돼지야? 흑돼지. 아, 토마워크를. 뼈에 이렇게 붙어있는 고기를 돈마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소고기는 토마워크라고 하고. 돼지고기는 돈마워크로 이렇게 말을 만들었나 보네. 아... 아... 돈마우크처럼 생겼습니다. 어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뼈대에 따라서 포션을 잘라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겠다. 먹고 싶다, 그렇지. 그냥 워낙에 저랑 잘하시니까. 어려움으로 써잖아요. 내 와이프도 안 닦아준다고. 아, 그래? 네가 처음이다. 그냥 이렇게 포션해서 손님한테 이것을 구워서 나가면 돼요. 오겹살 같은 경우는 오겹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쪽 부분이 맛있어요 오겹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갈비뼈가 껴있는 거 잘하시는 거 그럼 갈비뼈가 있는 게 맛있지 미박이냐 아니냐 맞아요 미박이 뭐예요? 껍질 벗겼냐 안 벗겼냐 껍질까지 붙여서 오겹살로 팔기도 하고 벗겨내고 삼겹살로 팔기도 하고 껍질이 있으면 오겹살 돼지고기도 잘 아시네요 일단 뭐 남의 살 먹는 거면 다 괜찮죠 남의 살 먹는 것 딱 이렇게 순간순간 튀어나오는데 다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목살 다 있어요? 삼겹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돈마크 있는데 등글자 이거죠 차별성 무한한 포인트 꼭 끓여야 된다 튀김초를 만들어 맛있겠다 저 때 솔직히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홍조 감독님 정신을 좀 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먹을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자고 있거든요 저 약간 좋은 거 맞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초벌을 어떻게 해요? 제가 초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만 봐봐 보면 되잖아요 아니 아니 우리 저 주방장을 이제 와 여기 이리 와 주방장 지방장 이리 와 잘 봐 여기 쿠츠를 살짝 쿠츠를 농대로 가야 되는데 아니 퓨전 고백 되게 드뭇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얘가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연출 뭔 말을 그러겠어요 진짜 착하신 분이죠? 우리 강혁 코치 원래 같이 다니는 사람끼리 다 착한 사람들뿐만 모여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 착한 그런 줄 알았어요 야 아무리 휴어도 그렇지 얘가 무슨 똘만이냐 니가 얘가 무슨 똘만이냐 니가 강한 게 맞냐 왜 그러냐 어? 모른 색깔? 모른 색깔? 모른 색깔? 이제는 그럼요 그치 한 살 차이거든요 야 죽여버려 진짜 야 야 죽여버려 진짜 야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 가서 아이스크림 좀 줘 아 참 진짜 갈비탈포에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 버려 아 들어가 한 번 한 번 한 번 죽고 죽냐? 죽고 죽냐? 미쳤어? 살이 나와서 한 살 차이는 친구 먹거든요 아니 지금 감독님도 아니잖아요 또 그거 아니요 그냥 친구야 친구 속상해 죽겠어 야 야 어디 가면 큰소리 치는 사람이야 나도 큰소리 기가 죽어가지고 나한테 좋아 자기는 이미지 괜찮고 나는 나한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흡수를 살짝 흡수를 살짝 홍흡수 히말라야 핑크솔도 와 좋은 거 들어간다 그리고 약간 기름 살짝 볼르고 기름은 그냥? 네 까놀라유 탄향이 안 나니까 까놀라유를 쓰는 게 초벌할 때는 조금 좋아요 까놀라유? 하기 전에 까놀라유 하나 배웠네요 네 미리 해놨어요 이따가 사과나무를 넣어줘 봐봐 나물로 사과나무 저기 향이 좋은가 보다 저게 다르더라고 맛있다 기름 좀 맞춰 기름을 좀 아니 저쪽이 잘 안 익잖아 그래서 돼지고기는 항상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미리 초과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오우야 냄새 좋다 이렇게 밑에 사과나무로 떼는 거예요? 사과나무랑 찰스스를 이용해서 훈현 박스를 만들고 직접 제작했어 그 다음에 저희가 재단을 해서 이게 저희 또 킬링 포인트입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진짜 영업 노하우 다 해주시네 저렇게 차별을 하는 거죠 아 이 박스 안에 담아가는 거예요? 고기를? 맞아요 저기다 넣는 이유는 뭐야? 2차로 참나무에 딱 한 번 더 훈연을 해요 훈연을 떠요? 여기다가? 네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나무를 넣어서 저렇게 넣어서 향을 입히는데 진짜 저 향도 입혀지더라고요 아 좀 환상적이지 향을 딱 가뒀군요 저기 안에 이렇게 해서 2분 안에 손님한테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손님들이 보면 더 좋아하겠다 2분 안에 딱 딱 아 그럼 손님 앞으로도 딱 오 이거 묘하잖아 이거 묘하잖아 자 이제 한 번 시식 해보실까요? 네 먹어봐야지 또 아우 사진 잘 나왔네 와우 자기애가 어마어마하고 많네 참 크게 했다 와우 와우 보통 돼지 걸어놓고 그러지 않나 근데 저기 형 가독님 만약에 본인도 이제 가게를 내게 되면 저렇게 중간에 사진을 놓으실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근데 매출에 영향이 있을걸요? 그럼 매출이 1.5배는 늘걸? 그럼요 걸어야죠 아우 종이야 종이 걸어야죠 아우 사진 잘 나왔네 이거 좋아졌네 이거 좋아졌네 이거 좋아졌네 사진 괜찮지 않나요 형? 사진 잘 나왔더라 멋있다 안 줘 안 줘 먹어보자 잘해가지고 싹 열어주는 거죠 아 연기가 싹 열어주는 거죠 아 연기가 싹 열어주셔서 은은한 고기 시골의 정체를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딱 꺼내놓으면 비주얼에 한 번 와 비주얼에 한 번 와 아 본인이 지금 바람을 잡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바투시잖아요 저게 과하다는 거죠 투머쥬떡은 네 돼지고기는 생고기보다는 한 80% 정도 익혀주시면 안 익혀주시면 식감이랑 돼지고기도 돈 머크를 먼저 드리고 순서도 중요해요 기름진 거를 먼저 드린 것보다는 기름진 거를 조금 나중에 보기 좋다 아 보기 좋아요 또 다른 이게 적색근이라고 해서 이 테크닉이 기름 쪽을 살짝 이렇게 초벌의 기술이 저희가 1차로 숙성고에서 중에서 도리합니까 방학기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굽고 초벌도 하고 뭐 박찬호 씨 아 박찬호 씨 게임이야 요즘 많이 줄어졌어 네 박찬호 김영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둘이 합쳐도 안 돼요 안 합쳐도 안 설명을 듣느라고 고기 맛이 기억이 사실 안 돼요 혹시 다른 종업원한테 시켜도 돼요? 저희 집 가면 근데 또 돼지고기가 자기가 또 구워먹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소고기랑 다르게 그냥 이 집을 싫어하시네 그냥 그 뒤로 간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뒤로는 못 갔습니다 그것도 저는 팁이에요 제가 살 때 숙성을 어떻게 식히냐에 따라서 고기의 맛과 질이 저 고기 다 식지 않았어요? 아니 대충 익히고 가야 되는데 자리를 잡아서 고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아니야 많이 이거 봐봐요 계속 그 얘기만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세 분 말 없는 거 처음 보네요 아야 속 타자 근데 너는 술을 더 좋아하잖아 나는 술을 더 좋아하잖아 나는 술을 더 좋아하잖아 아 안심 좋다 야 저 뜨거운 집게를 어떻게 저렇게 잘 먹는지 너무 신기해 너는 술을 더 좋아하잖아 나는 술을 더 좋아하잖아 나는 술을 더 좋아하잖아 아 형 진짜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소고기집을 꼭 형이 고집하지 말고 돼지고기가 괜찮다 입에 맞다 싶으면 이 고기에 써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그렇지 이게 딱 보기 딱 보기 보기 좋다 아 근데 너무 맛있을 거 같은데 아 젓가락으로 먹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아 젓가락으로 먹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똑똑할 거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죠 아내가 돼지 소만 생각했는데 돼지도 고려를 해야겠네 다 맛있네 난 잘 보지만 와 맛있다 다 죽다 와 와 아 정말 아 놀라네 본인이 먹고 아니 손님 걸 왜 본인이 먹어 버리고 와 와 와 와 주인장이 저렇게 바람 잡는 사람 처음 봐요 나 안정환 씨 저렇게 조용한 것도 처음 봐 네 대박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저 자기가 손님인 줄 알았어 진짜 대박이다 음 야 초고기 한 번 그렇게 해드릴게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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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지만 저렴한데 또 소고기만큼 퀄리티 있는 걸 이렇게 먹으면 이거 찾지 소고기보다는 조금 타깃층이 좀 넓죠 그렇죠 그렇죠 스펙트럼이 조금 넓으니까 소고기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돼지고기 뭐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고 또 갈비탕 생각했는데 갈비찜도 먹어보니까 또 생각이 나고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네 나중에 고기 부패하는 거 안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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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튀어나와야 돼 가봐서 먹을 때 3단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총 80%만 익히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형 아 맛있네 아 맛있지 아 나 이거 둘이요 네 응 아 찢겨 먹기 겸 그래? 응? 아 찢개는 응 오오오옹 어머 형 더 챙겨주시네 저 갈까봐 귀여워 하하하하하하 거기 잘 굳네 여기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잘 굽는다고? 왜? 뭐가 마지막이야?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지. 같이 이거 사업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코치로 어머니? 어떻게 해? 한 달만 백수하고 현역으로 백수하셨어? 정해졌어요, 팀이? 잘 됐네, 잘 됐네. 아, 연락이 왔구나. 아, 어머, 어머. 역시 갈비탕보다는 코치. 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실제로 심각하게 고민하시네. 네, 그래서 저한테 코치 승낙하기 전에 연락 와서 얘기해서 너는 그럼 돌아가라, 그렇게. 솔직히 근데 갈비탕만 제때 가르쳐주셨어도 코치로 안 갔을 수 있죠. 뭐 지금쯤 연습 한참 하고 오픈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랬을 거 같아. 그 한 달 새. 이야, 잘 됐네. 잘 됐다, 진짜. 이게 여기서 축하를 안 하면 내가 나쁜 놈이네, 라고. 축하를. 야, 두 분 얘기지. 그러니까 백수 한 달만 옆에서 해주고 자기네 이제 딱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연락이 왔길래 아, 축하한다고. 잘 하라고. 그 팀에 있을 때 몇 년 같이 있었어요? 3년 같이 있었죠. 백수 탈출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랑 같이 탈출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또 다시 코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로로 코치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감독님도 다시 코트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 미안한데 너만 백수 해. 나야 무슨 백수야, 이제. 야, 여기는 이제 가잖아, 찜에. 현장에 가잖아. 아, 나도 이제 갈비탕, 고기, 돼지고기. 너만 이제 내 옆에 있으면 돼. 너만 이제 내 옆에 있으면 돼. 아, 노선을 바꿨네요. 너 혁이 하던 거 봤지? 야. 오늘 지금 좀 무거웠는데 선배님이 계시는 거 보고 편하게 가라. 대착했구나라는 말. 저와의. 야, 약간 인수인기하는 자리였구나. 내가 안정환을 달고 다닌다. 야, 내가 그러면. 야, 내가 너 아니 왜 제일 크게 웃었다. 제일 크게 웃었다, 네가. 야. 야. 혼자서는 뭘 못하세요?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까? 농구야, 또 단체 운동이고 또. 농구 아니잖아요. 안정환 씨도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아내분하고 그 아이들 되게 기뻐하겠다. 네, 아마. 왜? 좋아할 거예요. 엄청 좋아하지. 너 직장, 너 집에 있으면 너 와이프 눈치 안 봐. 야, 나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진짜 와이프 눈치 안 봐. 일 없는데 일 있다고 나가면 돼. 그치, 너 양보 입고 나가지. 야, 너 양보 입고 달릴 때 있더라, 갑자기. 아이고, 슈프다, 야. 너 나가서 형 양보 입고 다니는 거 바깥에서 보면 모른 척하고 가져와 봐. 밑에 있는 줄 알게. 아유, 진짜. 야, 그게 현실이야. 운동선수로 스타건 스타가 아니건 짧잖아. 그럼. 그때 안 모아놓으면 나중 되면 진짜 은퇴하면 어려워져. 그렇다가 또 이제 있는 돈 갖고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다보면 돈 떨어지면 어려워져. 그런 게 좀 운동선수들이 안타까워. 그렇지. 현역하다가 은퇴할 때쯤 된 선수들은 뭐 해야 될지 막막하지. 막막하지. 운동만 하다가 사회에 딱 나오는데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배운 것도. 아유. 그러니까. 현주역. 사건입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좀 부담을 덜었다는 생각에 좀 시원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땠어요, 기분이? 솔직히? 좀 시원섭섭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오히려. 그럼 만약에 저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좀 수술하고 다시 조금 더 뛰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은퇴할 때 다들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부담을 덜었다는 생각에 좀 시원한 마음도 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일단 쉬고 싶고 은퇴하고 거의 집에서 술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집이 계속 있게 되고 좀 많이 공허했어요. 공허함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한 눈만 파고 거기에만 맞춰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갔을 때 약간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많아요. 그렇죠. 주혜비가 고깃집이나 갈비탕집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안정환 씨가 은퇴하고 한 달 동안 술만 먹었다. 공허함이 밀려와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형 감독님은 은퇴 직후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아들이 아빠 직업난에 골프 선수라고. 아 진짜 골프 치러 갔구나. 아빠 직업을 골프 선수로 알았어. 100% 틀린 말은 아니죠. 선수였고 골프를 치러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붙이면 골프 선수잖아요. 아 너무 웃기다. 그래서 너 창업하는 것도 내가 걱정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 진짜 준비 잘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오늘은 네가 취직했으니까 네가 갈게. 가자. 계산은 내가 해야지. 아니요. 제가 할게. 아니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너네 먼저 가. 하하하하하하 그럴래? 야 농담으로 한 말을 왜 그렇게 봐야 돼? 아 난 진짜 같아서. 아 우리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그는 별로 извест을지 않았던ленаlev. 테 Zepe seasons으로 부끄는,… 알 여팟 Lib. 네. sters. 어 일단 일단 공복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저 두영 PD가 그래도 또 아까 내 얼핏 보기로는 그냥 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럴까요? 두영 PD 마음에 담아두고 또 두영 PD 마음에 담아두고 또 제가 인절비맛 꼬북 집을 준비해 왔어요 인절비맛으로? 아 그때 없다고 화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억을 했네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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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했다고 집에서 아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우리 도트님한테 방송 중에 전화와서 보고 있는데 아빠! 아 진짜요? 도트님한테 도트님한테 먹어야지 화를 내냐고 아 든든하다 아들 말 들어야 돼요 저걸 기억하고 준비를 했죠 아 센스가 있어 보니까 아 착하네 착하다 그럼 또 나눠 먹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저는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하나 저는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하나 음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꼬북 집은 닌절미야 좋네 광고 들어오시겠는데 아 이게 진짜 맛있네요 꼬북 집 그냥 닌자고북이 분장하시고 드시면 꼬북이 분장하고 나파일로 얼굴이 있는데 난 살아있는 줄 알았어 얼굴이 아네 아니 포크 딱 양치선 관장님도 약간 얼굴이 두꺼비 이쪽은 이제 소주 쪽으로 해야 돼 이쪽은 거북이 쪽이네 오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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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찐찐찐 진짜 좋아해요 저거 진짜 PPL도 아닌데 진짜 좋아하세요 우와 맛있네 그냥 과자를 진짜 맛있어 진찐찐찐 아니지 아 명언이다 명언 저 아니지 진짜 되게 매력있다 네? 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어우 이건 뭘 할게? 아 천혜의 지역이네 그냥 저렇게 기르는데 굉장히 고기가 맛있어 아 황목한 거네 소주들 때문에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 저렇게 입고 싶어 깨끗한 거 오 어머 어머 소화지 호가 와 가봐야 되겠다 여기가 정말 퀄리티 좋은 최고급 화분이 있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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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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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겠습니다 저희 최정예 군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감독님을 좀 만족시키고자 저희 프로덕션팀의 어벤져스를 모아서 아 이렇게 퀄리티 있게 소 사진 하나도 허투루 안 찍는구나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박스에서 프로덕션팀 팀장을 맡고 있는 손장준이라고 합니다 어우 팀장님이 오셨네 어우 장준이구나 아 후배죠 후배 아 고대 후배네요 저는 음향감독 이주현입니다 버클리 음대 출신 아 뭐야 뭐야 진짜 다 모셔왔어요 우리 감독님 만족시켜드리려고 우와 촬영감독 맡고 있는 종경현 김만수라고 합니다 라이브 담당하고 있는 김병준입니다 프로듀서 이광우라고 합니다 에이스드만 장비봐요 에이스드만 아 진짜 그 샌드박스 에이스드만 지금 다 모신 거예요? 네네 오오 심지어 대표님인 도티님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어요? 그거 거의 없죠 제가 조용히 물어봤더니 한 2, 300만 이상 돼야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어야 자기들이 나가는데 오늘 지금 특별하게 나왔다 그렇게까지 한 거는 이제 형접실을 영입을 해야 되겠다 아 그럼요 너무 모시고 오고 싶고 또 저희 역량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 복고를 하는 네 마음을 정하실 것 같아서 카메라가 다르더라고요 카메라가 오오 썸네일을 찍으러 갈 거예요 썸네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송아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6개월 6개월? 저런 소를 보면서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쉬워 그런 생각들이 이런 저희가 그냥 봤던 소들보다는 색깔도 조금 환하고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엄청 크네요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무게가? 저런 거 꽤 나갈 것 같은데 800에서 900톤 800톤? 고 1톤이네 아 눈이 정말 반짝반짝하시더라고요 아 제 생각 떠나서 보다 훨씬 예쁘더라고요 아 무서워 눈 피해 눈 피해 아 무서워 눈 피해 아니 너무 입을 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아 진짜 먹을 준비하고 있어 먹을 준비라뇨 2마리를 들어볼까요? 조회수를 위해서 조회수를 위해서 민어 들어주세요 아 제가 민어 들을게요 예예 민어 도움이 되자 1번 도움이 되자 1번 도움이 되자 2번 도움이 되자 완전 녹시 나가셨어요 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1번 도움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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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4번 도움이 되자 1번 도움이 되자 4번 도움이 되자 2번 도움이 되자 1번 도움이 되자 2번 도움이 되자 오른손 659 오른손 658 최저 speech 감독님 미소 저 여행 Si 네네네. 좋습니다. 아, 이거 좋다. 오, 좋다. 이거 썸네일도 좋네. 오... 다르다. 저기서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네. 그것도 겁먹은 표정도 아주 좋고. 본명 직감. 네.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다 스냅샷 형태로 찍었어요. 그리고 소를 따로 찍은 게 있거든요. 아, 직색에서 보여주는구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구영 PD보다 훨씬. 아, 그래요? 아, 조망하셔서 기뻤어요. 다르더라고.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 그 뭐 내장 쪽. 내장 뭐... 내장? 뭐... 내장? 양이나 두꼴이나 이런 거 좀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러 오셨네. 특수 부위. 고기하고 내장하고 이렇게 다 섞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먹고 싶어서 모든 부위를... 와... 소 한 마리를 다 잡수고 왔어요? 뭐? 갈아열고 이제 네가 사람이에요. 혹시 아시는 데 없으세요? 일단 저희가 횡성 쪽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가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아, 아시는데? 식당으로? 대창과 대창과 너무 좋아! 곱창과 대창과 대표님 상상률이 많이 맞네요. 우리, 무의 IP. 우리 주영 PD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왔습니다. 네, 왔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상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죠. 여기 와서 이제 위에 위생복 같은 거를 입고. 네. 들어갈까요? 네? 네? 아... 아... 사로, 내장 사로. 사로 자신 거죠? 사로 공장을 간 거예요? 간 김에? 여길 간다고? 와, 깨끗하다. 진짜 저걸 수작업으로 내장을 다 손질하시더라고요. 원래 좀 자주 가신대요? 아니, 저 공장을 자주 간다고? 두 면을 만났었어요? 아니, 저희도 다 파는 데라서. 진짜? 아... 진짜... 저희도 좋아하는구나, 소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셨냐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인이 저렇게 하기 싫지 말고. 야, 진짜 찜이다, 1등이다. 공장을 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시는 거야. 내장이네요? 아... 네. 우와! 기름 제거하고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부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그... 곱창, 대창, 양 이런 거 조금... 아... 선생님, 이거 맛있죠? 식감이 좋구나. 식감이 좋구나. 저희가 오늘 소 한 마리 분량의 내장을 사가기로 했잖아요. 혹시 총 해서 가격이 얼마나 나오나요?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만 원? 20만 원. 네, 네. 저번에 수산물 시장에서도 한 60만 원 쓰지 않았나요, 저희? 가격이 좋네요. 20만 원은. 네. 저희 맛있게 하러 가죠. 네, 올라가보시죠. 저희도 식당. 뱅성 왔으니까 뱅성 한 번 먹어야죠, 뱅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고기 엄청 많네? 저 펜션 가서 먹을 고기를 좀 사가죠. 챗끝, 안심... 팔찌... 가격이 셀 텐데... 가격이 셀 텐데... 가격이 셀 텐데... 야... 그러긴 하다, 저거 다 먹으러. 플래티넬. 되게 신중하게 고르시더라고요. 신중하게 고르시더라고요. 신중하게 고르시더라고요. 신중하게 고르시라고요. 어머, 어머, 어머. 신중하게 고르시라고요. 이따 정신이에요. 가령이 누가 잡아봐요. 이거 6kg. 야, 이거... 6kg. 거미 6kg야? 전 가져왔어요. 일단 침착해요. 어, 일단... 전 되게 침착한데? 그래도 이제 횡성하느라고 하면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가격 때문에 맛배기만 조금 사서... 맛배기만? 맛배기요. 맛배기 얼마나 고르시는지 보죠, 한번? 네, 네. 꽃등, 꽃등심!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거 꽃들이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피네. 이 등심이는 꽃이 펴야 돼. 몇 살이야? 꽃등심 8팩. 혼자 드시는군요. 아이, 거짓말! 이게 한 종을 고르신 거죠, 꽃등심만. 저 좀 문 닫아 갔다 오네. 우와, 꽃등심 8팩. 꽃등심만 8팩. 꽃등심만 8팩. 안심. 아,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심 3팩. 1팩이죠, 지금. 네. 이게 양이 꽤 될 텐데. 이게 회전 초밥집이 아니거든요. 회전 초밥 쌌듯이. 또, 아이고. 아, 진짜? 아, 체크트 좋다. 아, 토시살도 맛있지. 이 안창살이나 이런 걸 또 여기 와서 먹어봐야지. 도티님은 저렇게 고기를 막 쓸어 담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고요. 조회스로 보였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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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조회쓰. 일단 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백 하나에 뭐 몇십만 이렇게.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들은 너무 좋았겠다. 한 바구니로 샀어?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점심을 좀 해결하고 가자고. 아, 여기서요? 점심이에요? 아, 먹을 생각이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는데. 방송용으로 쓸 거랑 오늘 먹을 거랑. 아, 그럼 뭐. 저 집은 대박 났는데. 와. 남으시면 그 한 번 꾸면 안 되시겠어요? 안 남아요? 남을 일은 없죠. 과소평까지는. 와, 가격이 궁금하다. 얼마야? 가격은? 아, 120원. 21만 7천 560원입니다. 혼자서. 고기만. 활용용도 아니고. 네.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임계점이. 계속 쌓이니까. 그래.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마지막에. 직접 결제하시더라. 네. 너무 고맙다고. 오늘을 본인이 쏘시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다 나눠 먹었어요. 회식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 일하는 시간에 먹는 거랑 밥 시간은 다르시데요. 어머. 보통 이제 일하러 가기 전에 밥 먹고 하잖아요. 네. 밥을 먹고 먹방을 하시는 게 또 일이니까 다른 거예요. 저거부터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찍어, 저거 찍어. 제가 찍는 동안 우리 저 도티님하고 주영 PD가 배고플까 봐. 네. 일단 두 분 배를 좀. 먹이려고. 아, 본인보다는 두 분 먹이려고. 두 분이 얼마나 드시는지는 좀 보겠습니다. 병랑이. 이야. 이야. 끝장난다. 제. 침착해가 안 돼. 내 거니까. 지금 저희는 침착해. 어머, 옆자리를 저렇게 비워서 거기를 두는구나. 네. 상속에 앉혔어요. 와, 진짜 많이 됐다. 이렇게 고민되긴 또 처음이네. 아우, 야. 다 맛있어. 아, 세상 행복해 보이시는 거 같아. 아, 세상 행복한데 오늘. 아홉 개. 아, 이게 사고 보니까 몇 개 안 되네. 아니, 지금. 사고 보니까. 평생 먹은 소고기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야. 아... 아이스박스. 아이스비게 놓고. 됐어. 아, 일단. 아, 기분이 뭔가 좋은데? 이야, 예쁘다. 진짜 예뻐.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어, 근데 고기는 좋다. 저게 진짜 좋아. 진짜, 진짜. 그냥ple였어요. 상антIs 양iliar 님 드디어 잠에서 깨습니다. 총화 씨가 재نا остр휴zi 그룹 향번짓에 깨웠습니다. 아음... 성우도 깨웠어요. 네가 재로워놨듣 salmon. 고맙습니다. 집게나. 저희도 이제 오늘 집게를 배운다는 거예요. 집게. 이거 찍어야 되는데. 설레는 표정은 담았어야지. 전혀 계획이 없던 거라 드실 줄 몰랐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기름기가 적은 부위부터 반대로 올라가야 그렇게 먹어야 돼. 처음부터 기름기가 들어가면 느끼함을 못 느끼시긴 하지만 루틴 대로 가고 있어요.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아. 인심도 마블링이 좋다. 그 다음에 안창살을 먹고 이게 조합이 어떨까? 이 조합이 어떨까? 저 강된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안 구운 거잖아요, 그렇죠? 쌩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입에서. 와, 저게 대박이다. 대박이다. 쌈장 참 맛있어. 덕도적인 것 같아.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게 진짜 대체 불가능한 재능 같은 거죠. 맞아, 맞아. 그걸 찍어야죠. 그러니까요. 안창살을 횡성이니까 저렇게 먹어본 거예요. 안창살이 갈비 안쪽에 있어서 내장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먹기가 냄새 나고 색깔도 좀 변하고 신선하지 않은 건 안 드세요? 네,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 먹는 줄 알았어요. 다 먹는 줄 알았구나. 자, 이거 안창살. 아, 안창살. 오늘은 어떻게 좀 호흡 좀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 어려운데. 굴다 입이 짧죠. 이게 생각보다 금방이야. 아, 생각보다 금방.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맛있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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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 저거 진짜 맛있게 먹어요 저 리액션을 더 왔어요 근데 많이 익혀 드시지도 않네요 범린 살짝 살짝 익으면 좋겠어요 고고기는 색깔받기면 먹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뭐라 할까봐 구우시는 것 같아 요새 사실 그런 거 약간 신경 써요 부은 게 더 맛있긴 하죠 구운 거보다 생으로 먹는 게 맛있어요 그러다가 한쪽 면 살짝 익혀서 먹다가 나중에는 조금 부어있기 생고기를 애피타이저처럼 먹는 거구나 근데 미국도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미국도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데 가면 타르타르 생고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구운 고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오히려 내가 먹어봤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육회 아니면 육회? 타르타르 육회 타르타르? 와드 타르타르 마늘 위에다가서 샐러드 먹고 샐러드부터 먹네 샐러드부터 먹네 진짜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인데? 저 눈빛에 경멸이 있네, 경멸. 진짜 맛있어. 보티 리액션은 와닿지가 않아. 리액션이 없는데? 좋은 표정이 그냥 밥 먹는 것 같고. 와, 글래몽은 고기 중 최고인데? 아주 맛있나요. 주영님의 리액션은 다행이다. 와, 글래몽은 고기 중 최고인데? 아주 맛있나요. 느껴져, 느껴져. 그렇죠. 고기 더 사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아이스박스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바로 모자라겠다고. 바로 어디네. 그러니까 골판에 그냥 너는 걸 못 보는 거죠. 한 개 잘 안 타, 하도 빨리 집어가지고. 심기가 불편하지. 횡성은 한우가 맛있는데 그렇게 양파만 먹고 있어. 아, 제가 또 바보같이. 좋은 거 챙겨 먹이고 싶어서. 안타까우신 거죠. 그럼요. 고기 더 많이 먹으라고. 그렇지. 오우. 혼내준데? 혼내준데? 응. 오우. 안타까우신. 호연. 혼내준데? 혼내준데? 굽는 속도가 너무 말라서 저렇게 쌓이겠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너무 쌓아. 고기 차이가 큰데요, 커지지... 어머머 대단하다 진짜 오우! 뭔가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고 제 기존의 상식이 좀 파괴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르지 않고 그냥 그 덩어리째 이렇게 막 드시니까 야...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한입 먹어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이제 살치록 이거는 두 분이 나눠 먹는 거 이거는 나뭇잘 먹는 거 살짝 넣는 거 아, 돈은 내가 배부르다 진짜 배고프다 아, 저도... 먹고 싶다 감독님만의 좀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게로 먹는 게 좀 색다른 방법이지 않을까요? 아, 우리도 집게로 먹어볼까요? 집게짠 한 번 할까요? 고깃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하자, 하자 아니 뭘 자만 있질 못해 고기 하나 빨리 드세요 잠시만요 아, 이거 남겨놔야지 역사적인 순간을... 동원 결이 마냥 아... 콩나무 아래에서 횡성 결이 아, 하자 제가 관우... 유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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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를 부르냐고 자, 고기 짠! 우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 여기다 진짜... 진짜 많이 드신다고... 주석 씨 정말 죄송한데 탄산음료를 시켜도 될까요? 아, 뻥뻥뻥뻥 아... 그래? 현주엽의 탄산철학 정말 죄송한데... 다음 거 가도 될까요? 새우살? 아, 예 아, 예 어... 아... 아... 뭐... 우와... 왜 가버렸어? 새우... 뜬겹고기를... 위무표저랑 먹고 있어... 벌써 5개가 없어졌어? 아, 아, 아... 아... 와, 그런데? 저희가... 많이 먹었네요 진짜 소환번에... 만만 봤는데... 만만 봤는데... 만만 봤다고요? 만만 봤다고요? 어떤 게 맛있는지 이제 맛보고 있는데... 하하하하 지금... 지금 어느 정도 먹었냐면 1.5kg를 먹었어요 그래봤자 이제 두영PD랑... 저희가 0.3kg 먹었어요 고기가 약 두근반 정도 되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우와... 아, 아... 저걸 지금 점신이라고 그런다고? 점신이... 점신은... 점을 찝듯이 먹는다 하는 뜻에서 점신이거든? 저 점만 찍었어요, 지금 아니, 점만 찍으신 거예요 아니, 점만 찍으신 거예요 아니, 점만 찍으신 거예요 왕점만 찍으신 거예요 왕점만 찍으신 거예요 수원나리점 근데...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소들을 보고 왔잖아요 되게 예뻐하시고 송아지랑 눈도 마주치시고 여물도 주셨잖아요 해맑이십니다 여물도 주셨잖아요 근데도 맛있으신가요? 하... 인소가 그 소는 아니잖아 인소가 그 소는 아니잖아 아... 아... 밀만 마주쳤던 소들인데 하... 하... 그 소들 참... 하... 참... 참 다음 구죠? 참 이쁘더라 아... 말이 되게 인간적이시다 자, 할당 양들 빨리 저... 다 드셔도 됩니다 네 아, 진짜 호흡이라고는 여긴 찾아볼 수가 없네 진짜... 이따가 또 먹방 해야 돼가지고 이따가 또 드셔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진짜 텐션 떨어지시면 안 돼요? 걱정됐어요 오... 뭐야, 한 시간 뒤에도 젖어 먹었다고? 네? 3시간 뒤에? 위에 빵꾸난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약간 변기에 앉아서 촬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백만각이나... 아니, 원래 근데 이 젖어 먹방 유튜버들도 그쵸? 촬영 한 번 하려면 공복을 유지해야 또 리액션이라는 게 잘 나오기 때문에 가지 않나요? 근데 저 고기를 저렇게 1.5kg를 때려먹고 다시 때려먹는 하는 경우는 와, 이거 진짜 복부적이죠? 듣도보도 못했어요 세계 1등인 거 같아 그러니 저희가 이렇게 역입하고 싶어하는 거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진짜거든요 아, 이거 웬일이야 이게 벌써 이번에는 지금 먹는 게 여기 목까지 찼어 아... 아... 이게 사람인가? 형같이... 자, 시작해야지 무색 12,000원 12,000원 18,000원 18,000원 뭐, 도티님이 진짜 24,000원 15,000원 15,000원 30,000원 아, 너무 맛있다 아, 굉장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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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iff 도티이랑 같이 먹으면 다이어트하게 돼요 꽃등심 한 점씩 할까요? 딱 마무리로 생선 결의로 마무리 하실까요? 꽃등심 한 번 더 만들어보세요 잘한다니까 아자아자 아우 뭘 못다 뭘 못다 아 이거 고기 탈 때까지 놔두는 게 제일 아우 진짜 안타워 진짜 호흡 안 맞네 진짜 아우 고기 탔어! 주영님 또 화내신 거예요? 아니 아니 화났네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분노래 분노 아까우니까 고깃집에서 왜 고기 타서 못 먹는다는 사람들 그게 제일 싫어 고기를 탈 때까지 놔두는 게 잘못된 거죠 고기 탔어! 아 이게 불이 막 나와서 아 진짜 짜증 아 아까운 거 아 짜다던 것 같아요 아 저건 아니죠 쓸데없이 거기서 짜증 시켜서 고기 타네 저 진심이다 저 진짜 진심이다 와 아깝시 마시는 분이 떡심이잖아요 정국이가 떡심 화나겠어 하이라이트였는데 소고기는 사실 좀 많이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히려 좀 돼지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종목을 가리는 거는 죄를 지는 거예요 아 오늘 고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너무 편식하면 안 돼요 저 아들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야채는 안 드시는 걸로 지금 되게 편식하시는데 양파가 처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우 땀나네 새콤한 게 필요해 하나 더 가야 돼 너무 배불러 하나 더 드시겠다고 또 시킨다고? 한 팩 더 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촬영 뭘로 하려고 아니 무슨 과자를 드셔 어? 토시살 아아 하나씩 뭐 드시는 건 너무너무 좋죠 하나씩 아니 저희도 여기 하나씩 나는 두 개 토시 아우 한 마리 뭐 없어 내가 봤어 아우 아우 가운데 부분이 맛있는 건가? 아니요 그냥 한꺼번에 다 드세요 괜찮아요 아 잘라먹으려고 그랬더니 아 뭐 먹어야지 아 잘라먹었네 아 저 토시는 같이 두 부위가 있어가지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저희 근데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아 진짜 못 먹겠다 기분은 거의 아 그만 먹었구만 20백 다 먹은 기분인데 1개 7개 8개 5개 9개 와 혼자서 1.5도 신 거야 지금 소고기는 한금 먹기가 힘들거든요 일반 사람으로서 아 누가 그래 세금방을 드실래요 원래 1인분이 1인분이 일반 고깃집이 가면 120g이잖아요 네 뭐 120, 150 사이 맞아요 아 진짜 연출이라고 믿고 싶다 아 진짜 다 먹었어요 그래도 점심인데 한 10개는 먹어야 되는데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 장소 도착 햄키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햄키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냥 콘텐츠 1회분 찍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보다 고기 뺏기는 장소 이야 그림 좋네 퀄리티가 다르다 퀄리티가 다르다 이제 쿠킹 세트까지 다 준비를 했죠 아 이거 고기 탈 때까지 놔두는 게 제일 아우 진짜 호흡 안 맞네 진짜 아우 어? 쓸데없이 거기서 짠을 시켜서 고기를 타네 우리 빙수님 드실 때까지 못 드세요 그런 게 어딨어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네 걱정을 많이 했죠 그쵸? 이렇게 되나? 이거 할 수 있나?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걱정을 좀 했었던 거 같아요 네 감독님 다 준비 됐나요? 네 정신이 되겠습니다 롤 카메라 롤 카메라 롤 저 앞접? 저 앞접 하던데? 저 앞접? 저 앞접? 저 앞접 하던데? 아 저 앞접? 아 아 아 아 아 참쌀을 먹고 팔찌해서 토시쌀 어떻게 진짜 불과 한 1시간 안짝이거든요 한 시간 전에 2.7kg을 드셨고요 드실 수 있을까요? 2.7kg 드시고 계셨는데 하나 아 소리 좋다 소리 좋아 아 소리만 들으면 엄청 도네 아 우리 도티님 우설 드셔보셨어 우설? 아 우설이 진짜 맛있어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데 또 씹는 맛이 약간 있어 아주 맛있어요 아 맛있겠는데 이미? 어떻게 먹었는데 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 앉으세요, 제가. 아니,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여기 앉으세요, 제가.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시 좀. 여기 조심하십니까? 뒤에 어디 갔어? 야, 넌 왜 거기 가 있니? 감독님, 그 가운데 있는 건 좀 모양이 다른데 그건 어떤 부위일까요? 하하하하. 톤이. 주영아. 너 자연스럽게 하고 너는 뭔가 자꾸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하잖아. 일침. 주영 PD는 되게 연출하고 싶어 했거든요. 보시는 분들한테 혹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뭐라고? 뭐라고? 아닙니다. 아, 약간 긴장했네. 혹시 입든. 예, 누구나. 도영아. 일로 와. 어때?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그치? 도이도 괜찮고. 예. 쌀만 앞서 추육같이 먹어도 맛있고. 그렇지. 농eler tesB murky. 부모님에서 홀릭 유동색 어떻게 ד reg回去? 이런 얘기야? 고춧가루 맛집κι availability. 어떤가 드릴까요? 삼각살 이렇게wi. 삼각살! 와 삼각살! 저 처음 들어봤어요. 오! 진짜 삼각형이다. 그게 어느 부위예요? 소에? 이게 뒤쪽에 엉덩이 쪽 있는데 정말 부위를 다 아시더라고요. 견뎌처럼 들어가시네. 맛있겠어, 맛있겠어. 소기를 잘려면 딱 맛있겠다. 잘 잘라요, 이거. 근데 뭐 멘트 없어도 좋다. 가만히 보게 되네. 정말 왜 그러냐? 정우야. 야, 그럼. 썸네일이야, 너 썸네일! 썸네일! 저거 아니야? 애기가 접경 놓쳤을 때. 그럼. 자이언트 베이비 지금 물잖아. 썸네일이야. 이게 썸네일이다. 손으로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이 다음 상황은.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면. 궁금하다. 나 입모양 뭐. 어머머머. 아이고야. 너 솔직히 얘기해 봐. 너 고기가 뜨거운데 뜨거운 거 그냥 입에다 확 넣은 거 아니야 지금. 아이고야. 아이쿠. 어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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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주면. 봐봐, 이렇게 해주면 너 이게 집게가 뜨거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석발락 다 됩니까 다지? 그러니까 이렇게 집게 할 때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야지 아, 몰랐네 아 집게가 입에 안 닿게? 집게 사용법 아, 뭔가... 스마트하셔, 아 그러네 이제 보니까 다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양반장님은 그 옆으로 넣던데? 양반장님의 뜨거움을 못 느껴요 아, 못 느껴요? 감각을... 여기 감각이 없어요 양반장님은 그 옆으로 넣어버려 제가 원래 이 미친은 이것도 모르고 넣었어요 아하, 세로로... 아, 그러네 아, 몰랐네 포장깨기 하고 있네요, 이거 야, 오늘 우리 받아온 제비추리 있지 않니? 예 그거 가져올까요? 제비추리 좀 갖고 와봐 제비추리? 야, 제비추리가... 아, 맛있지 제비추리가 왜 이름이 제비추리일까요?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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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 말고 찾아봐 제가 알아보고 감독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까봐 한번 여쭤봤는데 뭐야 제비추리야? 제비추리는... 두 발 형태의 하나로 뒤통수 부분으로 뾰족하게 내밀어진 머리통의 모양을 말한다 응?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언니 이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이거는 제비추리가 아니고 머리카락 제비추리 제비추리 그거 말고 아, 저 80년대 유행했던 옛날에 유행했죠? 뾰족하게 좀 엉뚱하시구나 제비추리는 예 예 특수부인데 아, 맞지 기름기가 많지 않아 아, 맞지 아, 맞지 제비추리 맛있다 아, 맞지 제비추리 맛있다 어떻게 하냐 그 4명 정도의 하얀짜 아, 맞지 아... 그냥 해봅 엉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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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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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잘했는데 칼이 없.. 이거 저.. 곱창이랑 이른 건 곱창전골 같은 걸로.. 전골로? 아, 맞아, 전골을 직접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진짜.. 쿠키는 따로.. 좋아하는데 맛보다가 양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쿠키, 쿠키! 전골 딱 마지막에 먹을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게 소스를 직접 만드시나요? 소스가 없으니까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요리도 원래 좀 잘하시죠? 술안주 만들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게 진짜 잘하는 거야 그냥 쓰 있는 재료로 만들어내잖아요 전혀 구독하는 사람이 볼 수가 없네요 소족은 얘네들이 밥 집어먹고 하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먹고 버리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맛을 제거를 해줘야 좀 덜 즐기게 부드럽게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쥐엽쥐엽잎의 레시피 알고 싶거든요 제가 아직도 갈비탕을 못 배웠는데 제 건 한 번에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 건 안 해줬다 심 선생님의 전법을 쓰겠다 응 못된 것만 보고 배워가지고 못된 거라니요 선생님한테 같이 놀아주니까 아니, 같이 놀아주니까 도루산물이예요? 그럼 기가 올라와줘 죄송합니다 실언을 했습니다 감독님, 그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레시피에 대한 말씀이시라던가 아, 말이요? 이게 말하다가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 코에 묻었다 아, 괜찮아, 냄새 괜찮아 오늘 코에 묻었다 난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맛이 그렇죠, 맛있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거 시키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잘 캐치하시는구나 냄새 괜찮아, 일단 처음에는 되게 이제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게 좀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것대로 나름대로 저희에게는 새로운 그림이어서 재미있게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건 곱창 이건 대창, 그다음에 이건 양 그래서 양은 구워먹어도 되고 다 구워먹을 수는 있는데 오늘은 이건 전골 쓰려고 일단 이거 해서 대창까지 넣을까? 양주 넣어놨습니다, 그렇지 넣어서 양념장이 더 쨘가 봐 양념장이 더 쨘가 봐 물을 잘 넣었잖아 장사하라고 그랬어 진짜? 양념을 다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게 원래 여기는 국물보다 이 곰탕 국물 얹어놓고 나중에 모자르면 이제 물을 넣는 거지 육수, 육수처럼 그렇지 우와 오오, 배파 전골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전골에는 좀 넣으시더라고요 야채들을 그럼 맛내려고 채소가 들어가야 누룩내를 아, 맞아요, 맞아요 냄새도, 잡내도 잡아주고 아, 저 전골 아직도 생각나요 진짜 맛있었는데 어머, 맛있겠다 아, 좋은데 이거? 아, 저 정도 표현이면 자연스러운 거야. 와, 비명을 지르는 건 아니야? 아, 본인이 지금 뭐라고 자꾸 좋아요? 아, 야. 야, 어쩌냐 이거? 저 끝나고 스태프분들도 진짜 맛있다 하면서 봐주셨어요. 오늘 출시됐으면 좋겠다. 귀엽죠? 아, 진짜 귀여워. 아들들 아니에요? 맞아요. 쟤들 너무 귀여워. 준욱이랑 준희. 아, 진짜 귀여워. 준욱이가 똑같아요, 아빠랑. 저 엄마도 큰 키잖아요. 엄마도 작은 키가 아니에요. 60 한 7, 8대. 그럼요. 엄청 컸다, 준희. 저는 현주엽 첫째 아들, 12살 현준이입니다. 준욱이 똑같죠? 준욱이는 현주엽 복사판이다. 준욱이가 많이 하는데요. 똑같다. 저는 현주엽 둘째 아들, 11살 현준욱입니다. 아, 귀여워. 오늘 어디 가? 응? 오늘 어디 가? 그러니까 아빠가 유튜브로 캠핑을 할 수도 있거든. 저 때 진짜 캠핑 좋아할 날이잖아. 저희 준욱이하고도 캠핑 갈 때 쓰면 되잖아. 응? 그래서 캠핑 용품을 좀 보려고. 오늘 하면 아닌데? 아, 오늘은 캠핑 못 가. 왜? 용품 다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고 날이 좋아야 되잖아. 오늘 비 왔잖아. 아빠 유튜브 하는 건 어때? 괜찮죠?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현주엽 주엽. 그거 좀 재미가 없었어요. 인사 좀 제대로 하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했다 치고 이게 뭐예요? 아들 말은 모르겠네, 지금. 했다 치고 안 되잖아. 안 돼. 준이도 그렇고 아빠랑 먹방을 한번 같이 해볼까? 와, 진짜... 애기들한테는 정말 세상 천사처럼 말씀하셨네. 아이고, 진짜. 말투가 너무 잘하죠? 역시... 알았어 알았어, 아빠. 알았어 알았어, 아빠 아하지 마요, 때리지 마요, 아빠. 저도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너무 나이가 많아. 아, 생각 좋겠네 그러면은. 그때 그 감독님 말투는 다 사라졌네요? 아니, 제가 이제 조금 바뀌려고. 네? 뭐 애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확 바뀌었는데? 네? 확 바뀌었어. 냉면 같은 거면 찬성해. 냉면? 어. 일단 냉면을 먹기 전에는 고기를 먹어야지. 어, 고기랑 냉면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나아. 그렇지. 오늘 그러면 고기랑 냉면을 같이 먹을까? 흰주협 아들이라고 하면 좀 남다를 것 같아. 아... 큰도시에 왔으니까 큰도시 맛집을 찾아가야지. 먹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는 게 사실은 제일 맛있지. 맛있고, 몸에 안 고픈 맛은 아닌데. 나중에 캠핑을 가서 고기를 먹고 먹방을 찍어보자. 아... 캠핑은 하고 싶다, 진짜. 캠핑은 가본 적 있나요, 아들? 블램핑이라고 해서 다 준비가 있는 데 가서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진짜 준비해서 가서 텐트도 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음식도 해 먹고 그런 걸. 아, 그러면 감성이 다르죠. 제가 감독하는 동안 사실 해보고는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광고 관두면 다음에 꼭 해보자 했던 거 중에 하나가 캠핑입니다. 어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 가시네요. 여기 단골입니다, 지금. 캠핑 가서 뭘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유튜브 촬영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야, 라지가 왜 이렇게 커? 캠핑 다니는 게 엄청 용품빨이라고 그러더니 이게 라지인데, 맞아. 이게 라지야? 요즘 살 빠지셔가지고. 응. 이게 라지야. 진짜 괜찮네, 이래. 저거 오셨네, 이래. 잘 돼 있네, 여기. 어이구, 밝다. 엄청 맑네, 어이구. 이걸 하나 실고 다니면 딱. 아, 눈 돌아가겠다, 저기 가면. 어우, 가보고 싶다. 대박이다. 어우. 야. 준희는 체력까지 해주네. 준희야, 너도. 너도 이제 피디하게? 난 이거 재밌어. 유튜브 보면 이런 데다 올려서 먹방 많이 하더라, 준희야. 그렇지? 이거. 이렇게 좋은 거 많아, 준희가? 네, 좋은 거 이만. 알어, 알어. 고기 구워 먹을 때 쓸 건데. 이렇게 막 이런 거 사볼까? 이런 거는 어때? 이런 거 해야 해? 앞에 실리콘 있는 게 편해. 이거 사볼까? 저거 사볼까? 야, 말도 부드럽다, 세상에. 진짜 완전 다르다, 형. 아무래도 캠핑 가게 되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가지고 가서 구워 먹기도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집게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좀 유심해. 집게만 잔뜩 사시는 거 같은데. 183만 9천 원. 뭘 샀다고, 진짜? 100만 원 돈이 나와. 아니, 저거 할인도 받고 좀 했는데도. 캠핑 용품들이 조금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가죠. 우와. 우와, 드시러 오셨네. 준희도 그렇고 아빠랑 먹방을 한번 같이 해볼까? 일단 냉면 같은 거면 찬성해. 냉면? 일단 냉면을 먹기 전에는 고기를 먹어야지. 오늘 그러면 고기랑 냉면을 같이 먹을까? 안심 먹을 거야? 육회랑 양념 살치살. 귀여워. 12살이 살찼살. 일단 육회부터 시작하는 거면 똑같네요. 새우 등심 맛있겠다. 아, 배고파. 아직도 안 시켰어? 시킬 거야. 아빠 친구가 안 와서 그래, 지금. 아빠 친구가 와야지 시키지. 고민 상담도 좀 할 겸 친한 동생과 만나기로 했었어요. 아, 탑스타라는 분이 오시는군요? 아니, 걸리버 3인방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왔네. 왔어. 아웃. 기다리셨어? 아, 나 지금 순간 나 들어오는 줄 알았어. 머리가 저렇게 탈지가 않지. 아우, 잘 맞냐. 우리는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야 돼. 해, 진짜 너 단발 하지 마. 단발 절대 안 할게. 진짜 단발은 하지 마라. 기다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와야지. 아니, 나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안 먹으세요. 맛집어주면 하고. 진짜 대박이야, 형. 진짜 대박이야, 형. 그냥 한 상 차라리 먹기만 하는 거야. 엄청 늦었지? 뭘 좀 먹고 있지, 차라리. 아이, 진짜. 아니, 사는 사람이 안 하는데 어떻게 먹어, 지금. 내가 사는 사람이었어? 어? 내가 사는 사람이었어?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되게 닮았다. 어? 되게 닮았어. 큰일 났어. 내가 배고파. 왜요? 배고파. 배고파고? 공포스럽더라고요. 배고파. 하나도 안 먹고 왔더라고요. 밥을. 오오. 그리고 나는 아들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얘기를 안 해서. 육회, 조개. 아들들이 엄청나게 먹습니다. 애들이 먹으면 얼마 안 먹는데. 진짜 둘이 많았네. 눈꽃도. 뭘 안 돼? 살치살 두 개하고. 뭐 조곤조곤 말을 많이 하네. 아니,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새우. 오늘 여유 있어요? 새우가 뭐야? 새우 등심. 아, 등심이냐? 일단 다섯 개. 그렇게 기회 좀 해드릴까요? 작정도라고 하고. 색칠. 그렇게 우선 주시고 이거 갖고 있을게요. 저거 빨리 해주셔야 돼요. 되는 대로 빨리 해주세요. 1차가 13인분이야. 일단. 내 주 처음? 내 주 2차가 13인분? 와아. 와아. 꽃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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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자체가. 형 감독님과 먹는 속도. 호흡이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두 아들이래요. 맞아요. 그럼 걸리버 32번 보다 호흡 잘 맞는 게 아들입니까?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그쪽으로. 그냥 성인으로 보시면 돼요. 두 명 다. 지금 뭐 11살, 12살이잖아요. 먹는 거는. 네. 성인인. 11살, 12살 같진 않아요. 와아. 와아. 육회다. 육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그쪽에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육회. 트럭으로요. 거기까지? 먹을 줄 알아, 먹을 줄 알아.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걸 직원분하고 현접시가 동시에 두 접시를 비볐는데 현접시가 비비기 훨씬 많아요. 음. 맛있네. 너무 멋져. 맛있더라고요. 진짜 고소하더라고요. 괜찮아? 일단은. 애기 때는 육회 못 먹는 애들도 많은데. 육회를 못 먹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수인 줄 알았어, 국수. 그렇죠.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 무슨 얘기? 너네 안 먹을 줄 알고 두 개만 시켰는데. 생각보다 잘 먹네. 생각보다 잘 먹네. 이야, 킬러네.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조현분 씨.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애들 굶기고 나왔어? 이거 어떡하지? 저 조현분 씨가 사는 거잖아요. 우와. 고기 왔다, 고기 왔다. 뭐만 먹고 있으면 뭐가 계속 와. 저 육회 하나만 더 주실래요? 네, 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야. 야, 야, 건들지 마 아빠 거. 육회 우리 줄 거야. 진짜 싸우더라. 이게 뭐가 뭐야. 여기서부터 안심, 눈꽃등심, 새우등심이시고요. 여기가 살치살이십니다. 아, 다 똑같아 보이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찍게 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잡은 거 쓰자. 현무 아저씨도 하나 잡아요. 뭐야, 뭐야. 애기들도 지금 다 찍기를 쓰는 거예요? 틈틈이 얘기하더라고요. 젓가락 쓰자. 본인은 찍게 찍고 있으면 젓가락 써, 젓가락 써. 둘 먹기 하려고, 둘 먹기 하려고. 아, 둘 먹기 하려고. 아니요, 한 두 번인가 얘기하더라고요. 젓가락 써, 젓가락 써. 아, 저기서도 약간. 라이벌 의식이 엄청나요. 등심이야, 등심? 아니, 이거 안심. 안심이야? 뭐야? 생고기. 아, 생고기를 또 먹겠다, 굳이. 아, 맛있죠, 안심. 아빠 또 생으로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빠 또 생으로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또라고 했죠. 일상인 거예요. 평소 생으로 먹었어, 어머니. 아빠 맨날 생으로 먹어? 아니요. 밖에서만 생으로 먹고 집에선 생으로 먹다는 혼나요. 아, 집에서 혼나는구나, 엄마한테. 아대분이 엄청 혼내나 봐요. 다 들어놨는데. 애들이 자꾸 따라하니까. 아, 그래서. 아, 어디 먹너. 야, 고추김이 나 혼자 먹었어. 아, 그래. 먹어봐. 해볼까? 엄청 많이. 아니, 난 진짜 먹어봐. 아, 그래? 이거 어떻게 그냥? 그냥 먹어, 뭐 찍어 먹어. 저거, 저거, 저거. 그냥 먹어? 저거. 아, 이거까지 넣었네. 아, 왔어. 이거까지 넣었네. 안으로 갈라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이게 구운 거야? 어? 이게 구운 거야? 내가 빨간 걸 못 참더라고요, 주인이가. 다시 굽죠? 그때는 조금 더 구워먹고. 알죠, 알죠. 다 찍혀서, 여기. 주눅아, 색깔 바뀌면 먹어도 돼. 먹어봐. 이쪽이야, 뭐. 이야, 주눅이 진짜. 오, 뭐야, 뭐라 보는 거야? 명란절. 내가 형하고 보조 맞추려고 점심도 좀 굶고 왔어. 응. 잘했어. 아빠들 옆에서 누가 장단에 맞춰줘야 잘 먹어요. 말 잘하죠? 장단에 안 맞춰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아이, 귀여워. 아니, 너희들도 보조를 맞춰야 돼? 귀여워. 집에서는 안 맞춰줘요. 집에서는? 집이랑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지? 집은 아예 안 맞춰줘요, 그냥. 애들이 나보다 더 먹어. 에이, 설마. 어느 순간 아이들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속도가. 솔직히 열하기 열두살이라고 좀 만만히 봤죠? 만만히 봤죠. 아니, 먹어봤자 얼마 먹겠냐 했는데 이건 뭐.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지금 우리가 양으로는 지금 아버지보다 더 먹는 것 같은데. 아니, 속도가 굉장히 빨라, 주눅이가. 아, 주눅이가. 아, 주눅이가. 아, 주눅이가. 엄청, 엄청납니다, 주눅이가. 엄청납니다, 주눅이가. 애들이 오늘. 어. 네, 주눅이가 이거 이렇게. 카메라 때문에 긴장해서 많이 못 먹어. 무슨 소리야, 지금 쉬지 않고 있는 거야. 긴장한 놈이. 긴장한 거야. 네, 이 정도 긴장한 걸. 카메라는 무의식도 안 하더만. 아, 저게 너무 놀랐어. 아, 난 느끼하더라고요. 제일 못 먹어. 느끼하지. 아, 너무 많이 먹었어. 투뿌리지 않아요, 투뿌리. 아니, 고기가 어떻게 느끼해. 사실 저걸 그냥 찍어서 그냥 유튜브로 하면 안 되나. 이게 유튜브를 나가면 좋지. 근데 고민 상담은 언제예요? 고민 상담 때문에. 저도 제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둘 있다 먹이니까 그냥 그냥 먹고 그냥. 계속 나한테 고민 상담도 안 하고. 계속 뭐 주세요, 뭐 주세요만 하니까. 고민 상담, 마지막에 이거 아니에요? 계산서 보고 보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이게 고민 아니에요? 오늘 원 없이 먹어. 한무삼친이 사니까. 맛있네. 야, 고기는 남이 사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거야. 어? 그래도 배라도 채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아, 돈 날리는 게 이제 배라도 채워라. 많은 거 배워갑니다. 예. 오, 호흡질이 나. 아, 세리로만 쏙. 아, 근데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같이 호흡을 해줘야 뭐. 진짜 호흡이 필요한데. 대단하다 둘째 아들 약간 고기에 취해가는 표정 정도 아 이 팀은 뭐 아주 뭐 호흡이 좋았죠 어벤져 쓰지 실례하겠습니다 추가 주문할 수 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벼 주실 수 있나요? 어? 뭐 신경 건드린 게 있다 정말 아들을 찌르보더라고 진짜 제가 먹으려고 시킨 건데 하나 더 시켜야 되겠다 넌 아빠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네가 그렇게 다 먹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빠부터 딱 하고 저거 뭐 다들 한 젓가락은 먹겠다 맹수들이네 별론도 지도 깨닭 없는데? 보조 맞추려고 최소한 다 하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돼 굳이 좀 열려야 할까? 네가 지금 고기 몇 개 먹은 거지? 지금 우리 메디문 먹은 거지? 야 니네 양념 먹을래? 아 저희 끝이 아니고 그렇지? 응 양념 양념이 낫지 니네 끝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인 거야? 아 양념을 또 먹을 거야? 여기 그 양념살 치즈 네? 몇 인분 준비해 드릴까요? 우선 일단 3개 해주세요 네 3인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우 2개 아 2개? 아니 고기가? 아니 아니 이렇게 빨리 많이 먹은 적이 없어서 약간 식도에서 피가 피맛이 나더라고 아 나 먹다 찢어진 것 같더라고 그 저거 보조 맞춤러다가 어우 이거 맛있겠다 근데 이것도 맛있더라고 여기가 양념이 기가 막히더라고 태궁 오골계란입니다 고기를 한 점을 이렇게 먹으면 준욱아 너는 배워 이거 항상 두 점을 해야 돼 그래서 접으면 뭘 넣으라는 거야? 두 점을 넣어 접으면 이게 고기 사이에 계란이 쭉 들어가잖아 난 한 점씩 먹을래 한 장을 그럼 접어 두 겹처럼 그러면 사이에 계란이 쭉 들어가서 맛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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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먹는 방법이 있었어 동계계에서 해야 돼 아빠 난 동계계 말았어 나 이건 계속 먹을 수 있다 접어서 접어서 이건 계속 먹을 수 있다 계속 먹을 수 있다고? 어디다 찍어? 아 전현무 씨도 그래도 따라가네 양념이 기가 좀 들어가더라고 어우 맛있더라고요 고민 상담 안 했으면 진짜 계속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니 고민 상담은 없지 고민 상담은 다음 주에 나갑니다 아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해 와 이거 야 야 이거는 화면으로 보는 거랑 아예 달라 이거는 코디를 체험을 해보면 이건 알아 이 클라스를 아직 더 남았어요 시켜야 할게 아직 더 남았어요 시켜야 할게 그래 시켜 포기했다 진짜 포기했다 배 안 불러? 진짜 포기했다 전혀 안 불러? 이렇게 해볼까? 힘든 느낌 없어? 없어요 진짜 진짜로? 이게 헛구역질 안 나와? 안 나와요 저 위 거예요 저 위 거예요 저 위 거예요 저 위 거예요 위부심이 엄청나요 위부심 위부심 위부심이 엄청나요 현관 분이 또 뿌듯해 하시네요 아 뿌듯하지 않습니다 뿌듯하지 않아요 위부심 엄청나요 밥값만 많이 나오고 밥값 윗사이즈는 나보다 큰 거 같아 와이프는 양이 안 맞죠? 양이 적은 편인데 네 고기는 전현무 씨보다 세요 진짜요? 고기 한 종 먹나? 현무 잘 못 먹네 아니야 나 되게 많이 먹었어 택도 없어 저렇게 먹으면 우리 집에서 못 살아요 저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아 나는 위가 찢어져 죽을 거 같아 진짜 못 살겠어 진짜 저 위 거예요 저 위 거예요 저 위 거예요 저 위 거예요 내가 몰라봤다 미안하다 얘가 야 멋있다 멋있다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짜장면 시키고 탕수육 시켜놓잖아 응 그럼 우린 짜장면 먹으면서 탕수육 올려서 먹거나 이렇게 섞어서 먹잖아 얜 탕수육 혼자 다 먹어요 짜장면은 끝까지 손도 안 대고 놨어 탕수육 요리니까 나나 먹는 거는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잖아 아 짜장면은 내 거니까 이거 다 먹고 짜장면은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근데 짜장면 먹다가 누가 탕수육을 건드리는 거 같잖아 그럼 짜장면 놔 이거 메인을 먹겠다 이거 아오 이상한 친구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 손자병법이야 손자병법이야 하고 났네 누구 하지 아빠랑 아빠가 농구 감독할 때가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지금이 더 좋죠 왜 왜 왜 지금 농구 감독에는 한 달에 두 번도 좋아요 네 너무 바쁘셨어요 아오 아오 맞아 애들은 좋아하죠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아빠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이 느껴지더라 진짜 맞아 저렇게 잠깐 보는 게 끝이었잖아요 저는 아빠 머리가 이제 다시 검은색으로 되돌아오고 계시고 아오 그것까지는 아빠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저는 아빠랑 많이 놀 수가 있어서 좋죠 아 지금은 저는 더 좋아요 똑같아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놀아줬어? 피곤한 데도 그냥 한 달에 한 번도 못 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성적이 제일 안 좋을 때일 거야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지 뽑으려고 왔지 아 그때? 이탈리아에 피자 먹으러 왔을 때? 피자도 먹었잖아 야 얄밉긴 하다 아 맞잖아 나 그것밖에 필요하다 피자 먹으러 가는 건 알지 피자 먹으러 가는 건 알지 아 나 우린 그렇게 알고 있거든 피자 먹으러 이탈리아 맛집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TV가 문제야 뭐 TV가 문제야 일하는 게 안 나와 경기장에 앉아서 핫도그 먹으면 일하면서 핫도그 먹었잖아 응 일하는 걸 우리는 안 내보낸 적이 없어 다시 한 번 본인을 좀 돌이켜 보세요 오늘 너를 보자고 그런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와 닝고 애기다 아빠 살찌싸 이것만 먹고 냉면이 끓어왔고 끝났어 아우 착하다 아우 착하다 아우 우리 준욱이 착하다 준욱아 고맙다 준욱이 진짜 계획적이야 아 오프닝 클로징이 정확한 친구야 네 멋있네 아빠 살찌싸 이것만 먹고 냉면이 끓어왔고 끝났어 아우 착하다 아우 착하다 아우 착하다 그런 거 끝내는 걸 남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야 나 밥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끝내는 거야 준욱이 배불러? 나 냉면 먹을 배 밖에 안 남았어요 착하다 착하다 근데 또 먹어? 계속 먹어 말하고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또 모르는 거야 내가 한 입만 먹을게 나 진짜 안 먹으려고 아 저건 아니에요 하나씩 키워 그럼 어차피 다 못 먹어요 너가 다 못 먹어? 네 아빠가 이렇게 먹으면 이제 다 먹을 수 있죠 조자다 애를 진짜 잘 키웠다 형 오케이 진짜 궁금해서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이걸 주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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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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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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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렸어 이렇게 올렸어 아빠 와 혼자 다 안 먹어? 와 너도 아빠 한 입 먹을까? 아빠 좀 줘 한번 한번 먹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안 와요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렇게 말랐어? 이제 고민 상담하는 거야? 그런가 그런가 보죠 뭐 그나저나 어떻게 해 나 뭘 어떻게 해? 아니 상담 좀 하려고 이제 무슨 상담? 유튜브 어떨 거 같아? 해야죠 해야죠 내가 얘기했잖아 순대국집에서 얘기했잖아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어 힘들죠? 나를 소개도 시켜줬고 그래서 그건 괜찮은 거 같아 아니 그게 나는 조금 보면서 형이 조금 그걸 못 내려놓은 거 같아 그렇지 응 형이 감독이었다는 걸 좀 못 내려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형이라는 사람을 아니까 그냥 이게 유쾌하게 이렇게 그냥 풀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불편할 수 있지 당연한 거예요 나는 되게 그게 안타까웠어 응 나는 지금의 그 댓글이나 이런 여론이 이상하다고 보지 않거든 그렇게 오해할 만해 형이 연예인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거야 그렇죠 내가 평소대로 했으면 보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한 건데 보는 사람은 형 딱 보고 뭐야 이렇게 된다고 이거 아니지 드러난 것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제는 진짜로 잘 좀 해요 진짜 고민이 많으셨구나 조금 편해서 했던 행동이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제 의도가 다른 쪽으로 비춰주는 감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신경이 더 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무심코 했던 행동이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냉정하게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고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죄송합니다 와 나 혼자 감동은 잠시예요 감동은 잠시고요 아저씨 먹고 다시 냉면 먹는 거예요?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아 식사가 끝난 게 아니었군요 야 냉면 또 먹어? 그러게 이거 흐름이 안 끊어져 흐름 끼니가 시작이 된 거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남아가지고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이제 고깃값 계산하러 가셔야 되는데 양이 적어졌더라고요 요새 양이 적어졌더라고요 저기요? 갈까? 자 전혁무씨 이제 계산하러 가셔야 되거든요 잘 먹었어 저 잘 먹었어요 형님 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 형 아이고 야야야야 왜왜 우와 아 아 배불리 안 먹었다는 거죠 제가 저희 이제 성인 2명이랑 초등학생 2명이 먹은 양이에요 잘 먹었어 미안하다 며칠 아 외래왜왜왜왜왜왜왜왜 외래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선혁무씨 그러기엔 너무 카드도 안 꺼내고 진짜 아의 진짜 진짜 계산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계산하려고 갔는데 예 너무 완강하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아니 너무 완강하게도 아니야 너무 많이 나왔고 입이 셋이잖아 입이 셋 아 진짜? 어 Ay야 아빠 멋있다 응 아냐아냐 안 먹는 거 보고 아냐아냐 많이 먹는 거 보고 거시니까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말아야 하면 좋겠어 그냥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하고 아빠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애들 잘 키웠네요 오우 어머 좋대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애피타이저 조금 시간도 이르고 그래서 햄버거 하나 먹어 시간이 뜨는 게 아니라 버거 먹으려고 일찍 나가는 거 네 맛집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맛집이라고 해서 패티 또 5개 들어가나요? 아니요 들어가야죠 그래야 뭐 가리 기별이라도 가죠 네 갈아버려 세 분이 아예 대화가 없네요 어... 어... 작은 게 아니네 이만하네 뭐야? 저렇게... 왜 이렇게 먹어? 그래서 갔구나 저 빵이 왜 이렇게 위에 있어요? 입에 들어가? 비프 트럭이라고 해서 뭔가 좀 많이 넣어주는 거 같아서 저걸 먹는 사람이 있구나 저걸 심지어 식 전에 저걸 심지어 식 전에 음료 수고합니다 거의 식사인데 저거는 음료도 두 개를 시켜요? 아침이니까 아침인데 아침에는 모닝 커피 모닝 커피 오... 소스 저것도 그냥 드시는 거예요? 코로 드시는 거예요? 뭐야? 충봉증 그거처럼 핫소스 시간을 아껴려고 시간을 아껴려고 다행이다 옆에 안 앉아서 떨어지더니 막 들어오네 지금 아... 왜? 왜 화가 나셨어요? 요구 내일 나오겠다 내일 나오겠어 아... 나랑 안 맞는다? 맥돌아가 났다 빨리 나올네 아... 늦게 나와서 본인이 빨리 나올 걸 안 시켰어요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어야죠 비상회의를 하죠? 오... 아... 저거... 저게 하나였다 바로 굽는 거야 저렇게 맛있겠다 아... 요즘에 숫자먹은 지금 맛있는데 너무 많아졌어 빨리 빨리 왜? 저보다 이 미흥을 못 봤던 사람은 봐서 벨 눌렀어 됐나? 됐나? 발음이 정확하셔 되게 좋아 보였어 무슨 소리야 되게 좋아 보였어 무슨 소리야 134분 고객님 134분 고객님 131이 넘었습니다 오... 키가 거의 비슷한데 더 큰데요? 더 크신데? 수고하십시오 뭐야? 짝이네요 네 아휴... 휴지 먹는 줄 알았네 어? 뭐지? 뭐야? 어? 세팅을 원래 안 하시던데 아휴... 오... 각도도 꽤 괜찮아요 되게 크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혼자서 유튜브 먹방 많이 보는데 혼자 하는 게 어떤 기분일까 또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하나 한번 궁금해서 해봤어요 그래 내가 진짜 이렇게 하라니까 맞아 맞아 따로 촬영하지 말고 본인 먹는 걸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냥 찍으면 돼요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설정하지 말고 운동 자체가 얼마나 혼자서 혼자 그럼 다 한다는 거죠? 이게 원래 너튜브가 원래 다 혼자 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혼자 촬영부터 편집하는 것까지 다 배워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로로 찍어야 돼요 무조건 가로로 찍어야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옆에가 빨갛게 되죠 옆에 버리게 되잖아 어우 맛있는데 아 저것도 모양을 보여주고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 뷰티면 얼굴을 뒤밀면 되는데 설마 뷰티겠어요? 네 뷰티가 아닌 이상 얼굴을 많이 어떻게 나오고나 궁금해서 제가 노안이 와서 가까이 가야 보이니까 아 네 저는 현지엽 씨가 쓰는 화장품 되게 알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제 미백이 잘 됐네 오 잘 됐네 오늘 화장실 잘 먹었네 네 저거 구매하겠습니다 아 뷰티 크리에이터로 바뀌나요? 난 너무 궁금한데요 뷰티 크리에이터로 바뀌면 안 돼요 뭔데? 뼈를 발굴하신 거를 휴지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깔끔하게 발굴됐다 이렇게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땡그랑을 해야지 땡그랑 네 먹방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알고 시작을 했어야죠 안타까워서 그래 어 뭐야 저걸 보여줘 저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잘 보이게 제가 다 찍고 있어요 뭐하는 거 오 뭐야 오 괜찮다 저건 괜찮다 저건 괜찮다 저건 티비에요 여긴 보셨네 어디서 저거 저거 터득하신 겁니다 저거 혼자 터득하신 거죠 저거요? 네 저게 햄버거 같은 거 짤때 이렇게 그냥 자르면 다 벌어지잖아요 왜? 잡아놓고서 소지르고 있어서 안 먹는 거예요 어차피 저렇게 잘른 다음에 한입에 다 넣고 왜 잘랐어요? 한입에 넣으려고 잘라요 저 위에 거는 어차피 빵을 잘 안 먹으니까 아 밑에 안 드시고 아 밑에 안 드시고 뭐예요? 마요네즈? 일치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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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큰 거는 포커스가 맞아요 제가 알아서 좋은 거는 있어서 좀 네 야 무슨 마요네즈 PPL인 줄 알겠다 마요네즈를? 너무 맛있지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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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mycket 마요 November 마요 그걸 못 먹어서 그래 빼. 심 선생님 창피해하실까봐 주문할 때 아예 빼버렸어요. 아, 빼버렸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창피하네. 저 뒤에 파란색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 아, 난 못 사는 거야, 저희 때문에. 눈치가 많이 느셨네. 특이하게 드시는데 맛있어 보여요. 아, 포커싱이 안 맞네, 포커싱이. 포커싱이 안 맞죠. 작은 물건은 이렇게 잡아줘야 돼, 포커싱이. 아, 뷰티 유튜버예요? 네. 와, 새로운 것도 보여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나. 제가 현주 역시 팬입니다. 아, 잘 알아. 제가 옛날에 몰아보고 있을 때 농구 선수를 봤습니다. 농구 선수. 농구 선수였어요. 아, 진짜? 농구 선수였어요? 우와! 진짜 키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봤더니 농구 선수였다고. 아, 프로팀에서 일을 했었네요. 그러면 형 감독님 팬이지. 아, 한국에 왔어요. 아, 한국에 왔어요. 귀가 크지구나. 네. 먹는데 말 걸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형주 역시 일회중입니다. 한국말 잘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인 좀 하세요. 그, 모로코 음식 좀 하시죠.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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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안 받겠죠? 그러면 이 중요한 순간에? 네. 안 받지. 과연 돌리나요? 밥 먹을 때 건드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꼭 이럴 때만 전화 와. 이렇게 됐는데? 의뢰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좋다. 전화 안 받죠. 전화를 안 받아서 진짜 화가 났어요. 그때는. 꼭 찍어주세요.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니까. 포크를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로 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이고. 나가면 허재 형 뭐라고 하는 줄 알 텐데. 오랜만에. 허재 형. 네. 만나기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겸. 허재 형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허재 감독님이랑 점심을 먹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허재 감독님 전화를 받지 않고. 허재 형 전화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새끼손가락으로 거절을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눌렀으면 받는 거잖아. 그러네.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진짜. 전화 와서 망했어. 다시 해야겠네. 어머. 접힌 길을 한 번 더 먹네. 야 접힌 길을. 다시 주문하러 가는 거예요? 당연히 끊겨서. 치킨. 피자. 짜장면. 야 이거 싼 것만 먹는구나 일부러. 양사장님. 양사장님 그거 보고 있네요. 싼 것. 싼 것만 먹는구나. 묘하기 결이 달라. 일상 먹방. 묘기고. 양관장 거 보니까 도움이 되네.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예요. 달라 달라 둘이 달라. 69만이인데? 오. 오. 이렇게 대충 먹어도 69만이 나와. 아. 운동하는 건 하나도 안 나오던데. 운동하는 게 조회수가 안 나왔던데. 어. 대충 먹어도. 아 그렇죠. 대충 먹어도. 너튜브가 자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운동 안 하고 맨날 이거 하는 건가. 언제부턴가 운동 영상이 없어졌어. 아 이게 그냥 이젠 먹방이야, 이게 보니까. 이거 봐봐, 에버랜드, 호랑이 어쩌고는 10일 만에 뿐이 안 나와. 먹어야 되는구만. 아, 몇 배야. 저 날은 진짜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제가 봐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 에버랜드요? 저거 저런 친구지. 호랑이가 나타났다면 뭐 하는 거예요? 저걸 왜 갔을까 할 정도로 그냥 먹지. 아 호랑이랑 먹방 대결을 한 거야? 기르 기르. 기린이랑 먹방 최초로 대결을 해봤어요. 너무 재미없는데요, 듣기만 해도. 주문 다시 한 거죠? 그렇죠. 이거 아까 화면 아니고 지금 다시 나온 거예요? 음료를 또 2개 시켰네? 아니, 그대로 다시 또 시킨 거예요? 아니야. 옆으로. 닭날개는 윙은 더 추가했어요. 더 많아. 윙이 몇 개예요? 아까 4개였는데. 처음에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2개를 더 시킨 거예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자, 점심 식사 전입니다. 전입니다. 네.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아, 그렇지. 아, 이제 아셨네. 그렇지. 저렇게 하니까 초점이 좀 잘 안 맞고. 안 나와. 음식이 나오면 내가 안 나와. 아니, 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아니죠, 상과목님. 밥상을 하나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 밥상을 얼굴 여기에 딱 해놓고. 왜 그런지 아시죠? 한 화면에 음식과 얼굴이 같이 나오게끔 하려고. 음식이 안 나오는구나. 지금까지는 뷰티 유튜버죠. 지금 뷰티 유튜버예요. 뭘 먹는지 안 보이는 거죠? 이건 길다. 자, 이건. 우와! 마술이야? 펠리카냐? 이은결이 하는 거 봤는데. 혼자 하니까 심심해서 그냥. 대박이다. 진짜로 이게, 봐봐. 야,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게. 우와. 이게 좋구나. 저렇게 해도 목젓에 안 닿는다는 거죠? 아니죠, 식도가 바로 넘기는 거죠. 닿지는 않더라고요. 안 닿대. 한 50대인치 정도까지도 이렇게. 우와, 이건 또 뭐야? 치즈가 너무 맛있겠다. 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 냠냠, 냠냠냠. 쩝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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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맛있겠다. 그냥 어느 순간 먹기만 하는데. 찍고 있는 것도 잊으신 것 같은데. 우와. 와, 발골 꽤 예쁘다. 이거 출투된 뼈 아니야? 어디 공룡뼈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만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먹겠다. 와, 에피타지로 5만 3천 8백을 주셨다고요? 힌버거 2개, 패티 가르노소. 점심 전에 식사로도 배 터져요, 저거. 윙만 16개, 감자튀김 함께 음료수 총 3개를 드셨습니다. 와, 막판에 살 빼려고 탄산수 먹었어요. 대박이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나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할만했어요. 네, 그리고 이 정도면 성공했어. 너무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셨네요. 어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우와. 아우, 이야. 아, 레전드죠. 레전드. 역시 농구의 천재 허재였습니다. 그의 진가를 100% 발휘했습니다. 허재. 8번의 슈쥬형, 오늘 포지션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경기한 적도 있나요, 그러면? 있겠죠. 대학교 들어가면서 대표팀 들어가서 허재형 방 쫄다고 하고. 아, 쫄다고. 음, 바짝 얼어있네요, 지금.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또 딱 1년 만에 부른 것 같아. 감독할 때 시즌 때 못 보고. 1년 안 됐나? 네, 1년 안 됐죠. 저 X 잘했어야지 X 잘했어야지 잘리고. 예, 그리스도 없어. 오오오오. 비주얼을 보장네. 빼주얼. 어? 야. 너 X 그러니까 감독, 감독을 못 한 거지. 너 X 그러니까 감독, 감독을 못 한 거지. 진짜 형 선배한테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참 50여 년 인생을 헛사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 등치 좋다. 아, 큰데? 어머, 스타일이 나왔어. 어? 이제 영화배우 후배에 왔습니다. 아, 근데 배우가 아니라. 이리 와봐, 영화배우 후배. 키가 굉장히 컸거든요. 누구? 이리 와봐, 영화배우 후배. 어? 어? 아, 광재. 광덕이? 광재? 광덕이라고, 박광덕이라고. 박광덕? 누구? 형, 영화에서 못 봤어? 왜 애 만든 것만 봤지, 이거 뭐. 야, 잘 지냈어? 어, 이분 알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농구 선수를 하다가 지금은 배우를 하고 있는 박광재라고 합니다. 아,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 선수입니다. 어? 2m 거인. 2m 거인. 조폭 보수. 아, 키가 크시구나. 거인 거구. 야, 잘 지냈어? 얘는 5분 이상 살아있질 못하는. 이러면서 또 이제 비중 커지는 거죠. 역할이. 맞아요, 맞아요. 네. 너 여기 근처에 있었니? 네. 너 여기 근처에서 뭐 했어, 너도? 아, 저... 몇 프로야? 피부과 가려고. 네 얼굴에 무슨 피부과야, 이... 아, 저 배우예요. 많이 깎았다? 아니, 이거 지금 혹시 사극 찍을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너 그 얘기는 한 5년 됐어, 사극. 그래서 사극에... 사극 나온 적 있어? 그래서 사극에... 사극 나온 적 있어? 저 킹덤에도 나오고 킹덤도 사극이잖아. 킹덤은 못 봤어, 내가.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 아니야, 좀비 드라마. 본 거 같아, 내가 예고편인가 옛날에 그거 한 번 본 거 같아. 킹덤 예고편. 킹덤 되게 유명한데? 끝난 거 아니야? 끝났어요. 그 SBS에서 하지 않았냐? 아, 그 킹덤? 아, 그 킹덤 있죠. 킹덤 있었지. 그것도 있어. 네. 그 SBS에서 하지 않았냐? 넷플리스. 넷플리스에서 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SBS에서 좀비 드라마가 있다? 형, 좀비가 뭔지 모르죠? 너같이 생긴게 좀비지 씨. 너같이... 두 좀비. 네가 안 먹었지, 방? 전 안 먹었죠. 너 장어 맛있더라. 장어 좀 더 먹어. 알겠니? 저... 형이 사는 거니까, 후배. 장어. 야, 그럼 불 먹는 애 데리고 오지 그러니? 하하하하하하하하 네가 똑같은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어... 야 그래도 좀 먹어야지! 저 앞치마도 좀 하나만... 앞치마도 왜? 저 흰바지 형... 야 나도 흰바지 그냥 먹어 그냥! 배우야 배우! 그런 역할로 많이 나왔네... 여기 근처에서 뭐였어? 야 저... 몇 킬로야? 야 머리가... 너도 왜 이렇게 빠졌어? 네? 근데 이거는... 많이 깎았다? 아니 이거 지금... 니 얼굴에 무슨 피부과야! 야 나도 흰바지 그냥 먹어 그냥! 너같이 생긴 게 좀비지 씨! 너같이 생긴 게 좀비... 두 좀비! 아우 광재 씨 다신 안 오겠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사실 너무 불편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정색을 하든지 뭐 그랬을 텐데 너무 편하고 친한 형이어서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니까 착하다! 광재 씨가 참 착하다! 착한 역할 많이 하네 저거... 저희 장어 2인분하고요! 꽃등심 있나요? 꽃등심? 꽃등심이요! 오우... 오우... 근데 저희가 바로 저쪽에 앞 가게에... 네... 숯불 환우집이 저희 가게예요! 아 그래요? 네... 괜찮으시면 저기 고기를 저희가 지금 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오우 쿨하다! 다이어트 중인데 꽃등심이랑 장어를 먹고 싶어요! 다이어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희가 그냥... 어차피 소고기는 단백질이라데? 그렇지! 야 장어도 단백질이야! 괜찮아! 밥만 안 먹으면 돼! 운대는 사람만 힘들지 뭐... 저희가 그냥 눈꼬등심이라고 기본 등심이 있는데 그걸로 2인분을 준비해 드릴까 아니면... 장어... 장어... 근데 세상이니까 3인분... 그렇지! 장어 2인분... 장어 2인분... 어... 저거... 장어 여기 있는 거 다... 다 가져와요 장어! 이게 크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마술이야? 펠리칸이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에피타이저로 5만 3800원을 넣으셨다고요? 이 형도는 성공했어! 그러면 여기 3인분 주시고요! 2인분 정도만 저기서 해주세요! 어우 두 개! 떡볶어로! 예전 표정 나왔다! 야! 만약에 주엽이랑 같이 셋이서 처음부터 먹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 집은 장사 안 하고 문 닫아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은 다 팔았을 거야! 내가 보면! 둘이 먹으면! 한 뭐 한 20인분 먹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아 20인분 먹죠! 혼자도 드시는데! 그 옛날에 이제 그 선수 살 때! 선수 살 때 얘가! LG에 있을 때! 항상 춤을 추더라고 이러니! 끝나고 나면! 게임 끝나고! 게임 끝나고! 흥이 많으시구나! 한 번 열광했습니다! 어머머! 연예인 끼가 있겠네! 종료 버저와 동시에 댄서로 변신한 박광재는 치어리더들과 함께 코믹하면서도 섹시한 율종을 선보였습니다! 춤을 잘 추시네! 사실 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잖아! 어쩔 수 없이 하는 코스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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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겨주시네! 또 먹는 거 하나 지금? 아니에요! 그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고기 좋다! 고기 좋다! 고기 좋다! 고기! 고기 좋다! 고기 좋다! 고기 좋다! 고기 좋다! 홍지엽 씨는 몇 번째 후반제에 행인 와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수omi 왜 이러다 전역 되겠는데 애 하하하하 합리 우와 우와 이렇게 세워 드시는 거예요? 우와 현주 씨는 종목이 바뀌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대요 안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그런데 보통이 아니신데요? 하하하 아니 그게 대단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고 한 3, 4시간 있다가 또 드시고 6, 7시간 정도 있다가 또 먹고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계속 쭉 이어진다는 게 지금 신기해 내가 온이 저녁이 되는 거죠 현관국님 약 같은 거 어떻게 먹어요? 공복 30분에 약 먹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식사 피해는 약 약을 공복에 먹어요? 이게 장어집이 아니라 병심집 이게 허재 감독님이 계산하기로 했는데 이게 처음에 농담으로 했다가도 표정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럼 다시는 안 부르겠다 하나님 어머 아니 이거 하나 어머 사람이 세 명인데 아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 정말? 어렸을 때 보고 또 보니까 진정이야 진정이야 그냥 형 드세요 왜 이렇게 못 드세요 내가 못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너네 너무 잘 먹는 거지 어떻게 또 너 같은 애를 또 불렀니? 황강무님 이걸 찍어야 된다고요 장어 먹는 거는 찍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장어 한 마리도 그냥 둘둘 말아서 한 입에 넣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재밌다 할 수 있죠 아니 그거는 선지엽 쪽이 아니라 걸뱅이 쪽이에요 한 마리 더 뜯는 거 걸뱅이 쪽이에요 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와 처음 봐요 저 한상에 장어랑 등심이 같이 놓여진 게 와 와 와 저걸 안 잘면 어떻게 하는지 좋아? 근데 진짜 맛있게 먹어요 저 방주 씨 만만치 않네 방주 씨 만만치 않네 방주 씨 만만치 않네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야 야 야 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깨질수록 통쇄지는 와 아 진인다 어우 너무 형이요? 어 형 나 왜 안 드셨잖아 뭐 먹었다고? 장어 많이 먹었잖아 허드 씨 배 나온 거 봐봐 지금 그새 야 야 야 이거는 같이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허드 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헛구독질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끄럭 끄럭 끄럭이 계속 1분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는 걸 눌러주면서 참고 안 자는 거고 몸이 너무 무거워 그럼 그냥 만사 귀찮아 그대로 잠들어버리고 싶어 잠들려고 했는데 또 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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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다 잘어버릴 거 같아 악순환이네 악순환 형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일단 그러면 두 개만 넣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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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 허재 형 부럽샘만 요새 지금 너 그만 먹어 하나 그럼 하나만 그래 또 먹어 하나 더 시켜 그냥 먹으면 더 다단하다 두 개? 하나 두 개? 딱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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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두 분이 앞에서 져서니까 이게 광희 씨도 엄청난데 입 짧은 편이지 하하하하 짧아요? 네? 짧아요? 진짜 몸이 아깝다 몸이 아까워 야 너 몇 년 했니 진짜? 저 지금 이제 7년째 하고 7년차 너 그 7년보다 유튜브 나랑 7개월 하면 훨씬 많이 안 하고 그거 인정 이 둘이 찍으면 대박이야 둘이 찍으면 진짜 대박이죠 유튜브는 같이 찍어 형 너 유튜브 관심 있어? 관심은 있어 저 진짜 너무 하고 싶어 야 이건 주협이가 한대 같이 찍어 근데 아니 우리는 다 결정을 해요 왜 이렇게 발끈해요 아니 진짜로 형 유튜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서 해본 적 있어? 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약간 보고 있죠 그거? 해 잘하면 좋지 혼대하기가 좀 그래서 진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름 케미도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주협이 하자고 하면 저는 가채 의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와... 좋고요 유튜브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즐겨서 잔뜩 드셔서 올라오네요 그래요? 그렇지? 인터뷰 중에도 올라오네요 그래 그래 몰라요 인터뷰 중에도 올라온다니까 네 저 표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저거는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더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더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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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인터뷰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너 정우영 셰프 아나? 네 방송에서 많이 봤지 그치? 네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봅니다 200kg짜리 참치 중에 뭐... 뱃살만 뱃살만? 우영아 네 어디세요? 여기? 강남? 네 일단은 빼놔 네 조금 조금 빼놓게요 조금이 아니라 일단은 빼놔 빼네 어 뱃살만 아 그것도 니꺼한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허재 씨 얼굴에서 기름 떨어지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청량 되면 불 붙어 하하하하 유분이에요 유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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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올라오는구나 거의 김희연 씨 정도로 됐어요 오 김희연 씨 정도죠 미래 때 하하하하 아 뭔 일이야 뱃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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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도 니꺼한데? 고기에다가 술 한잔 응? 고기에다가는 술 한잔 응? 작은 애가 맛있지 뱃살 뱃살 뱃살의 술 한잔 응 술 한잔 하니까 형 느끼하면 차가 없어졌잖아 차가 없어졌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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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구이 뭐 소고기 8인분 그새 8인분 드셨어요? 이 zie 어우 오 마이 갓 아 준빈 준빈네 와 우와 저는 사실 그래서 저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귀가 바르네 또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참치 이렇게 좀 제가 대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먹고 싶지 않았어요 어째 씨는 여기 광대까지 음식이 찬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잘 먹은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터비 없어? 심지어 해지기 전에 갔어, 지금, 그죠? 춤을 나 검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역대급인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이게, 이게 정호영 오늘도 요리 하나, 이거 정호영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어, 유튜브? 아, 벌써 받았네요 받았어요, 반년 만에 이게 실버 버튼 받으려면 10만 구독자가 10만 돼야 돼 저런 하면 이거 받을 수 있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보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솔직히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꼭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좋아요라고 써 있는 게 없어요 좋아요가 한글로 좋아요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여기 사실... 아, 처음에... 어, 누가 만들어줘, 누가 만들어줘? 어! 어, 우리 기자고? 아이고, 꼬꼬마 됐네 어, 진짜... 안녕하세요, 그... 저는 요리사 정호영이라고 합니다 요리한 지는 이제 제가 22년?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놀래시죠? 만들고 네 이렇게... 새우가 이제 잘 보이게끔 그러니까 제가 12월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만 명이 뭐야, 한 5천 명도 안 됐어요 우와, 신선하네요 우와, 신선하네요 와, 신선하네요 와, 신선하네요 치즈도 몰똥까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잘 어울리는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 아니, 근데 가정에 있으신 거 그냥 아무 간장 진간장 쓰시면 되니까 어? 어? 여기저기 바쁘시네 아, 여기가 나오셨어요? 콜라보로 하셨네요 몇 번 같이 했었어요, 형님이랑 아, 친하세요? 친해요, 형이랑 가장 친해요 참치 해놨어? 참치 해놨어? 보시네요? 저기 있대 저는 보고 싶은데 그래? 한번 보고 올까? 응 야, 이거 작은 거 아니야? 참치 이 정도면? 이게 뱃살만 이만한 거예요 뱃살 이만? 그게 다 뱃살이야? 참치... 반 마리, 반 마리 반 마리 머리 자르고 반 잘라서 등심이랑 뱃살 다 있네 이게 참치가 머리가... 머리가... 너 그거 옆으로 찍으면 옛날 사람이래 이렇게 해가?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될게 오! 우와! 뭐야? 이렇게 될게 되더라고 왜 안 봐 무거워 야, 그 주둥이를 벌... 왜 이렇게 바르르르 떨어? 주둥이를 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엄청 무거워 엄청 무거워, 지금 어, 무거워 뱃살 야, 그... 두둥이를 벌... 왜 이렇게... 바르르르 떨어? 두둥이를 멀려야 하는 거 아니야? implies 네, 200kg에 반 네, 80kg이 간에 뱃살 몇 focusesくisp to that part 몇 kg 나가자 project 이게... 200kg으로 200kg? 200kg 중에 뱃살 뱃살? 200kg만 나가서 유튜브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고 또 새로 들었어 그래? 아니, 10만 구독자는 어떤 거 한번 보게? 일단 꼬리 먼저 자르시면 소고기야 소고기 같아, 소고기 소고기 같아, 소고기 여기 봐, 느낌이 다르지? 칼 위에 들어가는 게 딱 아니, 진짜 느낌이 좋은데 처음 뵙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아, 그러네 운전자 분이 잘하더라고 오오오, 맞네 저 분이 거의 하세요 해체하는 거 처음 봤어요 혹시 당나귀 계획 보세요? 네, 해체 정우 형 셰프 나오면 어떤 거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여기 연봉 셰프님 자리에 앉힐 만한 추천할 만한 셰프나 보스 있으신가요, 주변에? 그 방송에서 보이는 일식 셰프 정우 형 정우 형 셰프님 정우 형 셰프님 아, 저번에선 장난 아니에요 정우 형 셰프님이 그 국수 되게 사람 좋아 보이던데? 그 우리 아프도 좋아 보이세요 우리 아프도 깝깝한 미 많죠? 그... 야, 너 저기로 좀 가봐 그럼 얘기하겠니, 너 같은 건? 아니, 근데 요리할 때는 해줘야 돼요 아니, 할 때만 그러시면 아, 뭘 할 때 그래, 또 주변에서는 엄청 쎄다, 그래 음... 배꼽살 하나만 해줘 봐 지갑? 뭐야, 아... 아, 이거 고급 부위예요? 고추냉이 올려서 이만큼 올려서 이거 하나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 기름진 거 먹을 때는 많이 올려도 매운 맛이 안 나 고릉 어때요? 이게 배꼽살이 맛있지 가맛살 가맛살 제일 기름진 부위 제가 조금 맛보시라고 썰어드릴게요 진짜 맛있다 저거요? 그리고 간장 따로 있지? 이거 그냥 한 번 드셔보세요 저거 한 번 먹고 싶다, 그치? 네, 너무 맛있겠는데 그렇죠 이게... 요리하면서 이제 위험을 파는 가지 뭐예요? 그치 그치 와, 한 마리 좀 샀다 사봤는데 어떡하네 야, 주협이가 사는 거니까 네 비싼 부위 있지? 이거 다 썰어가면 한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응 그 정도? 갖고 와, 다 다 갖고 와 다 갖고 오래 우와 저 형네 와사비가 맛있어요 프레쉬 와사비 딱 와사비만 맛있지는 않고 다 진짜 괜찮아 맛있게 썬다 우동 이런 게 맛있지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귀여운 음식이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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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저걸 어떻게 다 먹지? 여기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저는 가마살? 저 붉은살 빼고요 배꼽살하고 네 가마살하고 오도로 저 세 개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지방 많은 걸 좋아하세요 네, 주도로도 괜찮긴 한데 네 그거보다는 저 위에 세 개 조금 더 기름진 데가 좀 맛있지 않나 소주 한 잔 먹어야지 그렇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소주? 소주 한 잔 때문에 저는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오디션? 오냐 도대체 오디션이 뭐야 도대체 뭐야 너 어디 나가? 대사를 하나도 못 외워가지고 집에 가서 좀 그 야 벼락치기가 제일 안 좋아 그냥 그건 포기해 요건 거 제가 그동안 포기했는데 야 형이랑 유튜브에 묻어 너 유튜브 땡기지 않아? 땡기긴 해 오늘 오디션 본다고 생각하고 한 잔 해봐 공주야 유튜브에 묻어 더블로 가 더블로 묻고 더블로 간다 묻고 더블로 묻고 더블로 가 큰 지장 중이야 오우 왔어 왔어 야 야 너 비싼 부위 이런 거 제일 싼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부위별로 이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뭐 참치에 대해서 좀 안다 이게 제일 싼 거야 진짜 그건 아니 근데 그냥 양 채우려고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느끼해서 못 먹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걸 아니 느끼한 거는 내가 알아서 하지 왜 네가 그걸 기쁜 맛은 아니냐는 이걸 먹어야지 우리는 얕게 가고 싶어 기쁜 맛을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 일단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얼마예요? 이 정도면 40만원? 비싼 부위 이거 많이 나갔거든요 지구야 내가 내야 되는 거 감안해서 얘기하라고 한 50만원? 야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갖고 와봐 아니야 이건 못 물리지 50만원 내고 가야지 어차피 내야 돼? 호영아 너도 앉아서 먹어 앉아서 일단 내가 먹으면 또 싸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한테 사줄게 자 먹어봐 오 마이 갓 어우 맛있겠다 우와 진짜 너무 맛있더라 이야 색깔이 너무 좋다 야 두여봐 네 하나씩 놓고 먹어 몇 개야 또? 4개? 형 오늘 누가 사야? 우리가 사는 거 더 먹으면 되잖아요 먹는 거 갖고 자꾸 그러지진 마세요 아직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맛 접시를 좀 큰 걸 달라고 하든지 아니 맛을 좀 비교해 보려고 제가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 나는 주영이 형의 토만 잘 먹는 줄 아는데 에이 못 먹는 게 없네 기름진 거 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는데 와아 김치 하나 없이 이렇게 물이 먹지? 그건 아니지 안 돼서는 안 맞잖아 베이스레이커 네 우와 뭐야 우와 삼합이야 삼합 먹을 줄은 안 해 참치에 삼합은 참치에 삼합은 삼합을 넣었어요 세 개를 눈이 무슨 일이 짧아요 딱이다 와 난 절대 어떻게 먹지? 나 너한테 좀 유튜브 좀 한 번 오 선배님 실버 하는데 얼마 걸렸다고? 5개월 그럼 빠른 거 아니냐? 진짜 빠른 거죠 형이 안 배우고 지금 시작해도 그 정도는 하실 거예요 에이 안 된다니까 빨개 벚고 나와야지 그렇게 감독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야 심만이 되지 주익이 어떻게 돼? 근데 그게 얼마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 관리를 해갖고 매일 못 대답 저렇게 그러니까 모르겠다 누나한테 전화해봐 근데 얼마 주긴 줬는데? 그러니까 얼마야 야 여태까지 너 누나한테 아 그래? 누나가 너 생각보다 안 들어오던데 내가 아는 거랑 달라 아 그래요? 응 10만 구독자가 넘으면 네네 수입이 꽤 들어온다고 했던 거 같은데 실제로는 별로 안 들어와요? 실제로는 안 들어오죠 아 10만이 넘어도? 예예 10만이라고 해도 구독자들이 모든 콘텐츠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음 뷰수로 따지면 금액을 사실은 생활이 안 될 정도죠 아 구독한다고 다 보는 게 아니구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뷰수가 100만 뷰짜리들이 매달 몇 개씩 나와야지 네 돈이 되는 거지 감독님이 뭐 몇십억 벌었다 몇억 벌었다 이거는 다 광고 그냥 PPL 들어온 거 이게 다 합쳐져서 그 금액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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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수로는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런 거 어떨 거냐 내가 그냥 난 먹방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 바닷가나 계곡이나 가서 어? 캠핑! 호영이 예를 들면 요리하고 뭐 광제 불 떼고 있고 뭐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맞지도 같이 이렇게 아 찾아보고 어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요리하고 요리해 먹고 그렇죠 괜찮을 거 같지 않아 야 그럼 진짜 캠핑카를 사야 되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캠핑카를 산다고? 준비작업이 마네네 야 좋다 니가 유튜브를 같이 해 그래서 니가 요리를 해 먹어 역시 감독이네요 더불루 감독 뭐 하실 거예요? 나는 감독 호헣호헣호헣호헣호헣호헣호헣호헣 허재씨는 고기에 취했어요 제 좋은 소년 아니신 거 같아요 너무 취했어요 지금 나는 감독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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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는 거 아직도 감독을 못 잊었어요 아니 니네들 감독하는 거지 너 많이 먹게끔 해주고 강제로 그냥 먹이고 호년이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고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쥐어비와 강제 그러니까 유튜브 피디님 하시면 되겠네 그렇지 피디 겸 작가 어떻게 형 우리 유튜브 하면 투자 일단은 니네들 해봐 너희들이 먼저 아니 그러니까 침착하고요 일단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선까지는 니네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네 와 궁금하다 저런 건 좀 취했을 때 물어봐야 되는데 얼마? 현 감독의 재능을 믿고 얼마? 만삼천? 만삼천? 삼천? 콜 콜콜 손이 크다 오 오 그럼 허재 형이 일단 삼천 안 됐으니까 30편은 찍을 수 있겠다 형 회사에 전화하세요 일단 삼천 투자는 일단 여기서 형이 뱉은 거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삼천 투자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할지도 몰라요 저 이후에 연락 받았어요? 아니 하기로 했어요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아 그럼요 투자 받았어요? 시작하면은 투자하기로 했고 네 근데 삼천 받아봐야 뭐 사고 뭐 하고 한 다음에 그 장어나 소고기 같은 거 예 제가 오늘 벨트 풀고 먹어보겠습니다 컨텐츠 하나 찍으면 삼천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가깝 씨 너무 많이 주죠 예를 들어 고기면 고기는 우리가 사 허재 형 투자금으로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들은 네가 가게에서 그런 자잘한 것들 해서 요리까지 네가 책임 오케이? 네 나머지 거는 얘가 다 해요 사실 정리하고 치우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한데 나름 또 생긴 건 이렇지만 되게 깔끔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할 것 중에 하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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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어 허재 형한테 삼천만 받아놔 그게 우리한테 최우선이야 그런 역할에 잘 어울리잖아 아 돈 받아보기 그것만 해 널 그게 있어야 이제 시작이 될 거 같아 그럼 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술 먹을 때 와라 네 어떻게 와라 말 잘할 때 오면 안 되니까 술 먹고 있을 때 와 그렇게 해갖고 형 다음 건에 한 번 하실 때는 완전 어벤져스킹인데? 유튜브 캠핑으로 한 번 야 이렇게 나오면 대박이죠 대박이지 유튜브게 지금 블랙버스 나왔어 유튜브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았는데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감이 커진 그런 날입니다 저 멤버로 가면 10일 안에 10만 찍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콘텐츠에 10만 찍습니다 10만 넘지면 한 30만 까진 가죠 첫 콘텐츠에 광개 씨랑 해가지고 두 분이서 소고기 한 50인분 먹는다 그럼 그냥 뭐 남는 게 없겠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돈은 없던 이지만 그래도 한 30만 까진 말씀하신 대로 한 콘텐츠에 예상합니다 자 지켜보죠 우리 네 분의 너튜브 와